오늘의 동화, 말 많은 세 사람 옛날 어느 마을에 말이 아주 많은 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세 사람은 말이 얼마나 많은지 이들과 함께 있으면 다른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기들 말만 하느라고 다른 사람이 말할 틈을 주지 않는 거지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도 이 세 사람만 모이면 모두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꼭 다른 사람의 말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을 하다 보면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을 더 많이 하게 되니까 말이에요. 또 일을 할 때도 일하는 시간보다 말하는 시간이 더 많으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그들 셋은 친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친구만 없는 게 아니라 재물까지도 모이지를 않는 겁니다. 이들 세 사람은 무엇 때문에 자신들에게 재물이 모이지 않는지 산신령에게 물어보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높은 고개를 넘고 넘어 이들 세 사람은 마침내 산신령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세 사람에겐 이상하게도 재물이 모이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산신령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산신령은 세 사람에게 황금 열매를 하나씩 주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이 황금 열매를 입에 물고 지내도록 하여라. 그러면 반드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니라. 그러고는 1년 후에 다시 그 열매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세 사람은 너무도 기뻐하며 그 열매를 입에 물고 집으로 돌아봤지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밥 먹을 때만 잠시 빼놓고는 온종일 그 황금 열매를 입에 물고 있으려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평상시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남이 무슨 말을 해도 그저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해야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손짓 발짓으로만 해야 하니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었어요.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이들 가운데 두 사람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열매를 뱉어서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입에 물고 있으나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있으나 매 한 가지라고 생각했어요. 1년 후에 다시 산신령님께 갖다주기만 하면 되니까 말입니다. 입에서 황금 열매를 뱉어낸 두 사람은 다시 예전처럼 수다를 떨고 다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답답한 걸 꾹 참고 여전히 황금 열매를 입에 물고 다녔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아이들에게 예야 세숨을 떠나라 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 황금 열매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직접 물을 떠다 세수를 했습니다. 식구들이 보니까 정말이지 달라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마당 쓸어라, 돼지 우리 치워라, 논에 가서 피를 뽑아라, 눈물 보아라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일일이 지시하며 입으로 하던 것을 이제는 말없이 직접 나가서 묵묵히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이웃집 사랑방에 갔다가 새벽녘이 되어야만 돌아오곤 했는데 이제는 초저녁에 일찍 잠자리에 들고 아침 일찍 일어나 삽을 들고 논으로 나가는 겁니다. 동네에 무슨 큰일이 생겨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에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잘도 빠지더니 이제는 황금 열매 때문에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으니 핑계를 댈 수가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런 그를 보고 수근거렸어요. 저 사람이 산신령을 만나고 오더니 저렇게 벙어리가 됐지 뭐야. 하지만 그는 남들이 뭐라고 수근거리든 재물을 모을 욕심으로 꾹 참고 열심히 황금 열매를 몰고 다녔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산신령과 약속한 1년이 되었어요. 세 사람은 산신령에게 황금 열매를 갖다주기 위해 다시 산으로 찾아갔지요. 산신령이 세 사람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래 1년 전에 너희에게 주었던 그 황금 열매는 가져왔느냐. 예 신령님 여기 있어옵니다. 세 사람은 황금 열매를 꺼내어 산신령님에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주머니에 보관했던 두 사람의 열매가 새까맣게 썩어 있었어요. 입에 물고 있던 열매는 말짱한데 말입니다. 그래서 입에 물고 있던 사람만 산신령에게 열매를 돌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끝까지 열매를 물고 있던 사람은 친구도 많아지고 재물도 많이 모았답니다. 열매를 물고 있을 때처럼 쓸데없이 남의 말을 안 하니 친구가 따르고 말보다는 직접 실천을 하다 보니 자연히 재물도 많이 모으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동화 도둑과 노인 아주 먼 옛날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에게는 신비한 재주가 있어서 수리수리 마하수리 하고 주문을 외우면 하늘에서 귀한 보물들이 마구마구 쏟아졌어요. 하루는 그 노인이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둑대가 나타났어요. 꼼짝 마라. 갖고 있는 돈을 모두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죽일 테다. 도둑들은 노인에게 칼을 들이대며 겁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노인은 돈을 한 푼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아무리 주머니를 뒤져도 돈이 나오지 않자 도둑들은 화가 났습니다. 에이 살려두면 광가에 신고할지도 모르니 당장 죽이세. 겁에 질린 노인은 무릎을 꿇고 빌면서 사정을 했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많은 보물을 드리겠습니다. 뭐? 보물을 주겠다고? 그게 정말이냐? 정말이고 말고요. 그럼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노인은 도둑들이 바라보고 있는 앞에서 주문을 외기 시작했습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보물들아 쏟아져라. 그러자 하늘에서 온갖 보물들이 비오듯 쏟아졌지요. 도둑들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보물을 모두 챙기고 난 도둑들은 더 큰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노인에게 칼을 들이대며 소리쳤지요. 이 정도로는 부족하니 죽고 싶지 않으면 다시 한번 주문을 외워라. 그러자 노인이 또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며 사정했습니다.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회는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또다시 보물을 얻으려면 내년 이맘때가 되어야 합니다. 뭐가 어쩌고 어찌? 내년 이맘때라고. 그럼 앞으로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단 말이냐. 도둑들은 벌어 화를 내며 달려들어 노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도둑들은 서로 보물을 더 차지하기 위해 싸움을 벌였지요. 결국 그 많은 도둑들 중에서 두 명만 살아남고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두 도둑은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 타협을 했어요. 보물을 반씩 나눠갖기로 말입니다. 그들은 보물을 나누기 위해 동굴 속으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그들은 너무 배가 고픈 겁니다. 배가 너무 고픈데 우선 밥이나 먹고 나서 나누세. 그게 좋겠어. 그럼 자네는 여기서 보물을 지키게나. 나는 시내가에 가서 밥을 지어올 테니. 도둑 한 명이 솥에 쌀을 담아가지고 시내가로 갔습니다. 그는 우선 쌀을 씻어 밥을 지어가지고 자기가 먼저 반을 먹고 남은 밥에 독약을 섞어 동굴로 돌아왔어요. 이 도둑은 보물을 혼자 다 차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동굴에 있던 도둑 역시 보물을 혼자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밖에 나간 도둑이 동굴로 들어와 밥솥을 내려놓자마자 그를 죽였습니다. 이제 이 보물들은 모두 내 것이 됐다. 도둑은 신이 나서 키득거리며 밥을 맛있게 먹기 시작했지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 밥을 먹은 도둑은 그 많은 보물을 눈앞에 쌓아놓고 죽고 말았습니다. 보물을 혼자 차지하고 싶은 지나친 욕심 때문에 결국은 모두가 죽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동화 봉숭아 꽃 옛날 옛날에 높은 산봉우리로 둘러싸인 둠의 산골에 가난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손재간이 남달리 뛰어난 처녀가 살고 있었는데 시를 잡거나 천을 짜거나 수를 놓는 일에서 처녀를 따를 사람이 없었습니다. 처녀는 꽃처럼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소박하고 부지런했어요. 사람들은 뛰어난 손재간을 가지고 있다 하여 재간둥이 처녀라고 불렀습니다. 처녀집 맞은편에는 만창이라고 하는 가난한 총각이 살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소꿉장난을 하며 같이 자란 처녀와 만창은 커갈수록 서로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에 끌려 정이 깊어졌습니다. 두 집의 부모님은 자식들이 오래오래 행복할 수 있도록 인연을 맺어주기로 약속했지요. 그런데 만창의 집이 너무 가난해서 조 두 이삭과 속이 꽉 찬 배추 한 포기 보라콩 한 줌과 빨간 고추 한 탈에 밖에 결혼 예물을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집 같으면 금과 은 같은 값비싼 예물을 준비했겠지만 처녀는 만창의 집에서 준비한 소박한 예물을 다른 어떤 것보다 귀중히 여겼습니다. 처녀는 예물을 창문턱에 조심스레 올려놓고 아침 저녁으로 보고 또 보며 기뻐했습니다. 이듬해 봄, 두 집 안에서는 그 해 가을 혼사를 치르기로 의논하였습니다. 처녀의 부모는 집에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딸에게 첫날 옷을 한 벌 지어주려고 했으나 처녀는 한사코 반대했지요. 저에게 두 손이 있는데 아무렴 입을 것이 걱정이겠어요? 만창은 처녀에게 새 옷감을 한 벌 끊어 보내려고 애를 썼지만 그럴만한 여유가 없어서 결국 헌손 몇 끈을 모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도 처녀는 행복한 마음에 손수 옷을 지어 입기로 했어요. 처녀의 이웃집에는 금화라고 하는 또래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어려서 성 안에 있는 부잣집 도령과 혼인을 약속한 이처녀도 이 해에 홀레를 올리려 준비하고 있었지요. 금화의 시집에서는 잔치를 치르기 몇 달 전부터 귀중한 선물을 두 집이나 보내왔습니다. 금팔찌, 자개박이 장신구, 명주꽃 저고리, 비단꽃지마 등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금화는 어느 날에는 금팔찌에 명주꽃 저고리를 걸치고 우물에 비춰보기도 하고 또 다른 날에는 비단꽃 치마를 입고 강물에 나가 비춰보았습니다. 금화는 날마다 화려하게 차려입고 옷줄대면서 재간둥이 처녀에게 자란을 했지요. 그러나 재간둥이 처녀는 그것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의 손으로 실을 잡고 천을 짜서 새 옷을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처녀는 새 옷에 곡식 이삭과 채소 잎사귀를 본따 예쁜 술을 한뜸 한뜸 놓았습니다. 처녀가 수놓은 곡식 이삭들은 황금 같고 배추는 비추 같았으며 고추는 산호 같고 보라콩은 용담 같았습니다. 술을 놓아가면 갈수록 옷은 더욱 아름다워졌지요. 재간둥이 처녀는 매일 컴컴한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또 해가 져서부터 새해 날이 밝을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 술을 놓았습니다. 손이 찔려 핏방울이 떨어지면 그 위에다 붉은 꽃을 수놓고 몸이 지쳐 땀방울이 떨어지면 그 위에 나비를 수놓았습니다. 처녀는 꼬박 석 달 동안 일손을 다그쳐서야 겨우 옷을 다 수놓았는데 그 옷은 말 그대로 아름답기 그지 없었어요. 하늘의 꽃노을도 땅 위에 들꽃들도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이날 마침 재간둥이 처녀 집으로 마을 도리를 온 금화가 그 옷을 보고 갑자기 욕심이 나서 말했습니다. 예, 그 옷을 나하고 바꾸자꾸나 내 꽃저고리 열 벌에다 나비 치마 여섯 벌을 얹어줄게. 난 싫어 어느 것도 내 이 무명옷보다는 못해. 그 말에 발끈한 금화는 어찌할 새 없이 그 옷의 낯같이 달아나며 말했습니다. 그럼 먼저 하루 동안만 빌려입고 돌려줄게. 안 돼! 처녀는 딱 잡아떼며 그 말을 뒤쫓아 뜰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러자 신부가 고약한 금화는 그 옷을 담장 위로 훌쩍 던져버렸어요. 처녀는 급히 긴 막대기를 찾아 담장 위에 걸린 옷을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벼랑간 하늘이 컴컴해지더니 수많은 까치가 날아와 처녀의 옷을 입에 물고 날아가 버리는 것이었어요. 처녀는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으나 까치들은 봉황새를 부축해가듯 옷을 물고 점점 높이 날아올라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처녀는 기가 막혀 울상이 되었어요. 그러자 금화가 명주 옷을 한 벌 물어주게 노라고 했습니다. 처녀는 성을 발끝 내며 말했어요. 누가 그따위 옷을 입고 싶다고 했니? 처녀와 금화는 한동안 소리를 높이며 말다툼을 했습니다. 나중에 금화는 제가 도리어 잘했다는 듯 옷도 물어주지 않고 가버렸어요. 처녀는 금화도 밉고 까치도 미웠습니다. 처녀는 옷을 만들고 남은 실로 큰 그물을 하나 떠서 까치들을 모조리 잡아 그 귀한 옷을 되찾으리라 마음먹었지요. 그리하여 이튿날부터 한잠도 자지 않고 그물을 뜨기 시작하여 잔치를 이틀 앞둔 날 밤에 일을 끝마쳤습니다. 날이 밝자 또 까치떼가 재간둥이 처녀의 집 지붕 위에 날아와 깍깍 기적이었습니다. 처녀는 얼른 뜰로 뛰어나가 그물을 친 다음 먹이를 뿌려놓고 까치들이 내려와 쪼아먹기를 기다렸지요. 이윽고 까치들이 내려와 앉자 처녀는 그물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까치가 백여마리쯤 걸려들었어요. 처녀가 그물을 당겨 까치를 잡으려는데 뜻밖에도 까치들이 일제히 푸드득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녀는 그물을 놓지 못해 까치가 이끄는 대로 하늘로 솟아올랐어요. 까치들이 어찌나 손살같이 나는지 처녀의 귀전에는 윙윙 바람소리만 들리고 바치며 나무들이 휙휙 지나갔습니다. 까치들은 날고 또 날아서 어느 큰 산 꼭대기에 내려앉았습니다. 산 꼭대기에는 아름답고 푸른 오동나무 숲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는데 가지마다 비둘기 종달새 꾀꼬리 자고새 공작새 앵무새 꽝 등 온갖 종류의 새들이 폴짝폴짝 뛰놀고 있었습니다. 까치들도 그물을 망가뜨리고 오동나무 꼭대기에 날아가 앉았어요. 새들이 한동안 즐겁게 노래를 부르는가 싶더니 오동나무 숲 속에서 문득 어여쁜 선녀가 사뿐사뿐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선녀가 입은 옷이 바로 까치가 물어간 처녀의 꽃저구리가 아니겠어요? 처녀가 이상하게 생각하며 다가가 물어보려는데 선녀가 먼저 상냥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아가씨가 수놓은 이 옷이 정말 곱군요. 그런데 내 옷이 아가씨의 옷보다 더 산뜻하니 바꾸지 않겠어요? 처녀가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선녀님 저는 바꾸고 싶지 않아요. 그 옷은 제가 시집갈 때 입으려고 제 손으로 지은 첫날 옷이에요. 좋아요. 그럼 지금 곧 돌려주겠어요. 선녀는 발그레한 손으로 옷고름을 풀더니 저고리를 벗어 처녀에게 넘겨주고 말했습니다. 이 옷을 빌려주어서 고마워요. 그 보답으로 앞으로 내외분이 금슬좋게 지내고 가정의 꽃이 피어나도록 추건할게요. 말을 마친 선녀는 몸을 돌리더니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처녀가 어리둥절에 있는데 문득 숲속에서 오색찬란한 봉황새 한 마리가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새들이 일제히 날개를 퍼덕이며 공중으로 날아올라 봉황새를 애워싸고 유유히 날아가는 것이었어요. 처녀는 그 선녀가 틀림없이 봉황새의 화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꽃자고리를 손에 들고 산을 내려오던 길에 처녀는 만창을 만났습니다. 원래 만창은 아침 일찍 일어나 들에 나가 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물을 뒤집어쓴 까치대가 처녀를 데리고 하늘 높이 날아가는 것을 보고 급히 뒤쫓은 것입니다. 그런데 까치들이 어찌나 빨리 날아가던지 따라잡을 수 없게 되자 가슴을 태우고 있던 참이었지요. 만창은 뜻밖에도 처녀를 만나게 되자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습니다. 처녀는 만창의 도손을 잡고 저고리를 대착해된 경위를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만창은 신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창호지까지 새로 발라놓고 잔칫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처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다음날 처녀는 온갖 정성으로 수놓은 아름다운 꽃자고리를 입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습니다. 처녀는 시집을 온 뒤로 전보다 더욱 부지런하고 알뜰해져 까치가 노래하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 저고리를 입고 들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더워지면 꽃저고리를 벗어 밤머리에 놓아두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까치들이 한몰이 날아와서 그 옷 위를 빙글빙글 도는 것이었어요. 마치 못된 사람이 옷을 훔쳐가지 못하게 지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처녀가 만찬과 함께 밭에 곡식을 다 베고 저고리를 길가에 벗어놓고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만은 성안에서 남편과 함께 지내다가 친정으로 놀러가던 참이었는데 밤머리에 그렇게 갖고 싶던 꽃저고리가 곱게 개켜져 있는 것을 보았지요. 그만은 꽃저고리를 몰래 집어서 제 몸에 걸치고 두 팔을 소매 속에 막 밀어넣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한 무리의 까치대가 날아와 금화를 내어쌓고 깍깍거리며 마구 쪼아대기 시작했습니다. 금화는 피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었어요. 잠깐 사이에 꽃저고리는 갈기갈기 찢겨버렸고 금화도 얼굴이 쪼여서 볼품없이 되었습니다. 그 뒤 금화는 공보가 되어 시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울긋불긋한 천 조각들은 마치 꽃빛 속의 나비들처럼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 논밭과 들판에 내려앉았습니다. 이듬해 봄 논밭과 들판에는 전애 없이 아름다운 꽃과 풀들이 수없이 자라났습니다. 처녀는 그 화초들을 보자 자기의 꽃저고리 생각에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아 꽃들을 한 폭이 한 폭이 떠다가 뜰과 밭 머리에 옮겨 심었습니다. 여름이 되니 꽃들이 탐스럽게 자라나 울긋불긋한 줄기와 새파란 잎사귀들 사이에 불빛처럼 빨간 꽃들이 마치 해를 향하여 나래를 펼치는 봉황새처럼 예쁘게 피어났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그 꽃을 봉숭아라 불렀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자는 사람을 물어가는 호랑이 황영감집 며느리는 이른 새벽마다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저 날마다 배부르고 등 따숩게 잘 지내건만 어쩐일인지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제 소원은 딱 하나입니다. 제발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만 낳게 해주십시오. 며느리는 자나깨나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자손이 귀한 집에 시집을 와서 영영 아들을 낳지 못하면 남편이 첩을 드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얼마 전부터 시어머니가 은근히 매팔을 통해 젊고 건강한 서녀들을 알아보고 다니는 걸 알기 때문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낳아야 해. 그래야 내 면목이 서지. 며느리는 조바심이 나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럼 며느리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어느 날 며느리에게 태기가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태도가 확 달라졌어요. 며느리가 집안일이라도 할라치면 어느새 달려와 말렸습니다. 아가 몸도 무거운데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느냐 어서 방에 들어가 쉬어라. 시어머니는 뱃속에 든 아이가 혹시라도 잘못될까 염려되어 며느리를 그저 왕비마마 모시듯 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며느리는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가 정말 고생했다 고생했어. 이제야 조상님 얼굴을 뵐 면목이 서는구나. 시어머니는 버러진 입을 담을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귀한 아이가 다칠까 겁이 나서 개똥이라는 천한 암형을 지어주었어요. 집안 사람들 모두 개똥이를 신주 딴지 모시듯 귀하게 키웠습니다. 그러니 개똥이의 버릇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뭐든지 그저 앙 하고 울기만 하면 툭딱 나오니까 툭하면 울기부터 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깨어 개똥이는 제뜻에 들어주지 않으면 무턱대고 울기부터 하였지요. 울음보가 어찌나 큰지 동네방 내 다 들릴 지경 이었습니다. 그렇게 울면 호랑이가 물어간다. 식구들이 호랑이가 왔다고 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런 개똥이가 무서워하는 게 딱 하나 있었으니 그게 바로 주주 였어요. 언젠가 할머니가 개똥이가 하도 울자 밖에 주주가 왔다고 하였습니다. 주주가 뭐야? 개똥이는 무심코 울었지요. 아이고 주주를 몰라 얼굴은 도깨비 같고 키는 장승처럼 크고 몸집은 집채만한 무서운 짐승이지. 개똥이는 그날부터 주주라는 말만 나오면 언제 울었냐는 듯 눈물을 그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깊은 산속에 살던 호랑이 한 마리가 먹을 걸 찾아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호랑이는 대문 앞을 기웃기웃 거리다가 냉큼 마당으로 들어섰지요. 옳지 저 안에서 사람소리가 들리는군. 호랑이는 군침을 삼키며 살금살금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왜 나이 하나가 집안이 떠나갈 듯 울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찰떡 하나만 줘. 다 먹었으니까 나중에 해주마. 알았지? 싫어. 아이는 도무지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쉿 그렇게 울면 호랑이가 와서 물어간다. 아이를 달래던 할머니가 조그만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니 내가 온 걸 어떻게 알았지? 호랑이는 흠칫 놀랐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아이는 호랑이가 온다는데도 더 큰 소리로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달래지 못한 할머니가 주위를 휘둘러보며 귓속말을 하였어요. 쉿 그럼 주주가 와서 잡아간다. 그 말을 듣자 아이는 갑자기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아니 주주가 도대체 뭐길래 울던 아이가 울음을 뚝 그치지? 이건 필시 나보다 더 힘이 센 놈이 틀림없다. 어서 저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나 한 마리 잡아먹고 가야겠다. 호랑이는 주주라는 말이 놀라 후다닥 외양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외양간에 있던 아이의 아버지 황서방은 캄캄한 밤중이라 송아지가 도망가는 줄 알고 얼른 그 등에 올라탔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또 호랑이대로 기절 초풍할 듯이 놀랐지요. 아이쿠 이놈이 바로 그 무서운 주주인가 보구나. 호랑이는 등에 황서방을 태운 채 달리고 달렸습니다. 아니 이놈의 송아지가 정신이 나갔나? 황서방은 황서방대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호랑이 등짝에 바짝 매달렸지요. 그러자 호랑이는 등짝에 붙은 조주를 떨어뜨릴 요량으로 더욱 빨리 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날이 환하게 밝아왔어요. 그제서야 자기가 탄 게 송아지가 아니라 호랑이인 걸 안 황서방은 화들짝 놀라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고는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아이쿠 이제야 조주가 떨어져 나갔구먼 그런데 조주란 놈이 어떻게 생겼지 궁금증이 난 호랑이는 얼른 나무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저건 조주가 아니라 사람이잖아 그런 줄도 모르고 이때까지 저 녀석 때문에 골탕을 먹었군 에이 가만두지 않겠다 약이 오를 대로 오른 호랑이는 나무 위로 올라가려고 내발로 펄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자꾸만 주르르 미끄러지는 게 도무지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호랑이는 하는 수 없이 다른 호랑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보게 어서 들와서 맛있는 먹이를 같이 먹세나 호랑이의 말을 여기저기서 다른 호랑이들이 하나둘 몰려들었습니다. 여보게들 어떻게 해야 저 녀석을 끌어내리지? 호랑이들은 머리를 맞대고 궁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제일 깨감하는 막내 호랑이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 그거야 쉽지요. 힘이 제일 센 호랑이가 맨 밑에 엎드리고 또 그 위에 다른 호랑이가 엎드리고 또 그 위에 다른 호랑이가 이렇게 하여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되잖아요. 옳지 우리 호랑이 가문에 전제가 났구나. 호랑이들은 펄쩍펄쩍 뛰며 좋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제일 힘이 센 호랑이가 맨 밑에 넙죽 엎드렸어요. 호랑이들은 그 위에 한 마리씩 넙죽넙죽 엎드렸습니다. 이왕 죽을 바에야 자신이 좋아하는 피리나 한 곡 부르자는 생각으로 황서방은 보리나케 나뭇가지를 꺾어서 피리를 만들어 불기 시작했습니다. 황서방의 피리 소리는 산속에 울려 퍼졌어요. 그러자 맨 아래에 엎드려 있던 호랑이가 그만 흥에 겨워 벌떡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호랑이는 방금 전에 무당을 잡아먹어서 그런지 덩실덩실 무당춤을 추며 일어나 어디론가 사라져 갔어요. 그 바람에 위에 있던 호랑이들이 기우뚱하며 와르르 무너지더니 그 아래에 있던 바위에 온통 머리통이 깨져 죽고 말았답니다. 아이고 이게 웬 횡즈란 말인가 황서방은 호랑이 가죽을 모두 벗겨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황서방은 그 후 큰 부자가 되어 잘 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황서방 내 집 머슴 하나가 뒷간에 갔다가 들어와 잠을 자려는데 아무리 뒤척여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런 선잠을 깼더니 영 잠이 안 오는구먼. 머슴은 도로 일어나 앉아 담배 담배 한 대를 피워 물었습니다. 다른 두 머슴들은 고단한지 코를 들으렁 골며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곤하게 자고 있었어요. 그때 어둠 어둠 속에서 담배 한 대를 피워물고 있던 머슴은 그만 소스라치게 놀랐지요. 찢어진 창호지 사이로 수백년 이나 묵었을 듯한 호랑이 한 마리가 방 안을 엿보는 게 아니겠어요? 지난번에 죽은 호랑이들의 복수를 하기 위하여 대장 호랑이가 온 모양이구나. 그런데 저놈이 주인한테 안 가고 왜 이 방을 기웃거린담? 머슴은 가니 콩알만에서는 얼른 누워서 자는 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방 안을 엿보던 호랑이가 뜬금없이 자기 꼬리를 잘근잘근 씹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꼬리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자 하나가 나와 가만 가만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머슴은 실눈을 뜨고 호랑이 꼬리에서 나온 여자가 하는 지켜보았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저고리 속에서 하얀 깃발을 꺼내어 가운데 자는 사람의 이부자리 밑에 놓아두고 세며시 방을 나갔습니다. 거참 이상한 일이군. 머슴은 겁이 나기도 하고 이상한 일이라 여겨져 얼른 하얀 깃발을 꺼내어 감춰버렸습니다. 그때 곧이어 호랑이가 방으로 들어와서 하얀 깃발을 이리저리 찾다가 깃발이 보이지 않자 화를 내며 나갔어요. 그리고 호랑이는 여자를 불러내어 한바탕 호통을 쳤습니다. 이번에는 여자가 푸른 길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와 또 가운데 자는 사람의 이부자리 밑에다 놓고 나갔어요. 머슴은 또 기이하게 여겨 푸른 길을 다른 곳에 감춰두었습니다. 호랑이는 또 방 안으로 들어왔다가 화를 풀풀 내며 나갔고 다시 또 여자가 붉은 길을 들고 들어와 가운데 자는 사람의 이부자리 밑에 놓고 갔습니다. 옳거니 저 호랑이가 가운데 자는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구나. 그때서야 눈치를 챈 머슴은 재빨리 붉은 길을 감췄습니다. 역시 또 호랑이가 들어와 가운데 자는 사람의 이부자리 밑에서 붉은 길을 찾다가 엎자 문짝을 뜯으며 울고불고 야단이었어요. 그때 마침 쳤딱이 꽃기우 울자 호랑이는 우레같은 소리를 질러대며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머슴은 호들갑을 떨며 황서방에게 공치살을 늘어놓았어요. 호랑이가 문간빵 머슴들을 다 먹어 치운 다음 안체로 돌아가 황서방과 아내와 자식들을 해코지하려는 걸 구해주었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황서방은 그 꽤 많은 머슴에게 큰 상을 내리고 자기 재산을 다 관리하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마을에는 가운데 자는 사람은 호랑이가 물어간다는 소문이 퍼져서 아무도 가운데 자지 않으려 애를 썼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두더지가 된 며느리 아주 먼 옛날 어느 마을에 앞을 못 보는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들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원래 효성이 지극하여 끼니마다 항상 어머니께 고기 반찬을 해드렸지요. 이와는 반대로 며느리는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끼니 때마다 매번 시어머니에게 고기 반찬을 해드리는 게 못마땅했지만 남편이 시키는 일이라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집을 떠나 멀리 갈 일이 생겼습니다. 길을 떠나기 전에 아들은 어머니가 걱정되어 아내에게 당부했지요. 여보 내가 없는 동안에도 어머니를 잘 모시고 끼니 때마다 고기 반찬 해드리는 거 잊지 마시오. 아들이 떠난 후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고기 반찬을 해드리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고기는 자기가 먹고 앞을 못보는 시어머니에게는 지렁이를 잡아다가 상에 올렸지요. 그러고는 능청을 떨었습니다. 어머니, 이것은 제가 어머니를 위해 특별히 상만한 고급 고기 요리예요. 날마다 이 고기로 요리를 해드릴 테니 맛있게 많이 드세요. 그런데 앞을 못보는 시어머니는 그것을 모두 먹지 않고 며느리 모르게 끼니 때마다 조금씩 남겨서 쌓아두었습니다. 고금 요리라는 며느리의 말을 믿고 자기만 먹기가 아까워 아들을 주기 위해서였지요. 그런 줄도 모르고 며느리는 매일같이 지렁이를 잡아다 시어머니의 상에 올렸습니다. 며칠 만에 일을 모두 마치고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들은 우선 어머니가 계신 방으로 들어가서 인사부터 여쭈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간 별일 없으셨지요. 오냐 네가 염려해준 덕분에 잘 지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쓱 손으로 만져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예야 그동안 마니아위였구나. 이것 좀 먹으려무나 내 아내가 해주는 고기 반찬을 날마다 조금씩 모아뒀던 거란다. 그러면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지렁이 요리를 방바닥에 주섬주섬 펼쳐놓는 겁니다. 아들은 그것을 보고 너무나도 놀랐지요. 마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역시 그것을 보는 순간 너무도 놀라 입을 딱 벌린 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첨벌을 받을 거요. 그러나 사실이 드러나자 아내는 흥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못된 며느리는 그 길로 마루를 내려가서 집 앞에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놓여있는 평상위에 가서 걸터 앉았어요. 그러고는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흥 첨벌 첨벌은 아무나 봤나 그때 하늘에서 우르르 쾅쾅 하는 요란한 천둥소리와 함께 번개가 번쩍번쩍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 하늘에서부터 와락와락 하는 날카로운 천둥소리와 함께 무서운 벼락이 나무 아래로 내리 꽂혔습니다. 못된 며느리한테 벼락이 떨어진 거였어요. 이렇게 벼락을 맞고 죽은 며느리는 다시 두더지가 되어 태어났답니다. 그러고는 땅속에서 지금까지 지렁이만 잡아먹으며 산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바다 속으로 가라앉은 부자 예전에 마자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매우 총명하고 기민한 사람이었습니다. 돈 있는 부자들은 그를 보면 골머리를 앓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좋아했습니다. 마자는 늘 있는 힘을 다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해에도 가을 거지가 끝나자 부자들은 소장료를 받기 위해 분주히 돌아다녔습니다. 우리 집은 대대손손 호미로 땅을 갈았지만 아버지는 억울한 죽음을 당하시고 어머니는 굶어 돌아가셨으며 나는 오늘까지도 빈털털이 신세다. 이런 판이니 이번에는 소장료를 한 알도 바치지 않을 테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마자는 한 가지 꾀를 생각해 냈습니다. 마자는 밭에서 거두어들인 조의 절반을 사냥꾼에게 주고 여우 두 마리를 사고 나머지 절반은 장에 가지고 나가 크고 살찐 닭들과 바꾸어 왔습니다. 그는 여우 두 마리를 하나는 방 안에 가두어 놓고 다른 하나는 긴 밧줄에 메어 매일 집 앞뒤로 끌고 다니며 산책을 했습니다. 어느 날 소장료를 받으러 마자의 집 뒷길을 지나던 부자는 멀리서 마자를 보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맞아 자네는 소장료로 낼 조를 다 손질해 놓았는가 마자는 부자 앞으로 걸어가며 대꾸 했습니다. 올해는 풍년이 들어 잘 여문 걸로 준비해 놓았으니 주인께서 내일이든 모래든 아무 때고 오십시오. 부자는 문득 마자가 여우 한 마리를 데리고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하게 여기며 물었습니다. 그건 끌고 나와서 뭘 하는 건가 그랬다가 놓쳐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마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놓친다고 겁날 게 뭐 있습니까 오히려 그놈을 놓아주면 더 좋지요. 그 말에 부자는 더욱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자네 미치지 않았나 여우를 놓아준다고 난 그게 무슨 소리인지 듣고도 모르겠네. 마자는 허리를 굽히고 여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가거라 요 보물덩어리야 가서 닭을 잡아오너라 살찐놈일수록 좋다. 마자는 여우를 묶은 끈을 풀어주었습니다. 여우는 꼬리를 축혀 세우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부자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마자를 바라보았어요. 제가 그놈을 놓아준 건 내일 주인님이 우리 집에 오셨을 때 푸짐한 점심을 대접하려고 그런 겁니다. 지금 그놈은 닭을 붙잡으러 갔습니다. 내일 점심에 꼭 오십시오. 이튿날 점심에 마자는 요리를 한상 차려놓았습니다. 부자는 멀리서부터 코를 찌르는 향기를 맡고 군침을 질질 흘렸지요. 방 안에 들어서 보니 밥상위에 볶은 닭고기 구운 닭고기 삶은 닭고기 찐 닭고기 온통 닭고기 천지였어요. 그는 속으로 맞아가 부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 여우는 어디로 갔나 그놈도 끌고 와서 함께 먹도록 하지. 맞아는 도리지를 냈습니다. 내버려 두고 우리나 듭시다. 그들은 곧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페볼리 먹고 난 부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여우는 정말 보통 아이가 아니네. 그놈을 살 수 있다면 나도 더 부자가 되겠는걸. 그는 맞아에게 청을 넣었습니다. 맞아 그 여우를 좀 보여주게. 마자는 안방으로 들어가 전에 가두어 놓았던 다른 여우를 끌어내 왔습니다. 그것을 본 부자는 무조건 믿었지요. 과연 좋은 여우로군. 나한테 팔지 않겠나. 내 은 백량을 줄 테니. 마자는 머리를 가로 흔들었습니다. 안됩니다. 이건 제가 목숨을 부지해 나가는 보물입니다. 이놈이 있으면 배를 골지 않습니다. 주인님의 소장료는 당장 받칠 수 있어도 이 여우만은 팔 수 없습니다. 그래도 부자는 끈덕지게 간청했습니다. 맞아 그까지 소장료는 받지 않겠네. 자네 여우만 내게 넘겨주면 은 이백량을 주겠네. 마자는 심심 못 이기는 새하며 대답했습니다. 주인님이 기어코 가지시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요. 그렇지만 삼백량을 내지 않으면 좀 더 고려해봐야겠습니다. 부자는 돈을 달라는 대로 물고 그 여우를 집으로 끌고 가서 첩에게 말했습니다. 이 여우는 보물이오. 이놈은 닭을 훔쳐올 줄 한단 말이오. 전 믿고 믿고 싶지 않아요. 부자는 맞아의 말투를 본떠서 여우에게 말했습니다. 가거라 요 보물 덩어리야. 가서 닭을 잡아오너라. 살찐 놈일수록 좋다. 그러고는 녹근을 풀어주었습니다. 여우는 꼬리를 축혀 세우더니 순식간에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부자는 눈이 빠지게 기다렸지만 여우는 며칠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기에도 실증이 난 부자는 그제야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자는 두 주먹을 불끈지고 이를 보드득 갈면서 벼렀습니다. 좋다. 나쁜 놈 같으니 감히 나를 속여? 부자는 졸개들을 끌고 마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날 밤에 마자는 부자의 집으로 붙잡혀 왔어요. 부자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놈 감히 나를 속여? 은 삼백량을 당장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당장 내 목을 베어버릴 테다. 돈은 벌써 다 써버렸습니다. 부자는 이빨을 의학스럽게 물고는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저놈을 때려 죽여라. 밖은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추운 날씨였어요. 나린님 저놈을 때려 죽이기는 쉽지만 이렇게 뼛속까지 얼어둔 추운 날씨에 저놈을 내다묻자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내일 손을 쓰는 게 어떻겠습니까? 졸개가 묻는 말에 부자가 대답했습니다. 내일로 하겠으면 그렇게 해라. 그렇지만 저놈의 옷을 홀딱 벗기고 두 손을 큰 돌에 묶어 한 절반쯤 얼어죽게 만들어라. 졸개들은 곧 부자가 시키는 대로 마자의 옷을 고의 적산만 남겨놓고 몽땅 벗겼습니다. 마자는 추워서 몸이 벌벌 떨렸어요. 하지만 마자의 머릿속에는 또 한 가지 꾀가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깊이 잠이 들자 마자는 큰 돌을 쉼없이 들었다 놓고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어요. 이렇게 밤새 큰 돌과 씨름을 했더니 춥기는 커녕 돌이어 온몸에 땀이 후줄그니 흘렀습니다. 날이 희끔이 밝자 부자는 졸개를 시켜 마자가 얼어 죽었는지 가보라고 시켰어요. 마자를 돌아보고 온 졸개는 놀라운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나린님 나린님 께서 한번 가보십시오. 그놈은 얼어 죽기는 커녕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리며 저보고 부채를 좀 빌려다 붙여달라고 까지 한답니다. 부자가 의아해하며 가보니 마자는 정말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엔 꼭 무슨 묘한 수가 있는 것 같으니 먼저 똑똑히 알아보고 나서 손을 써야 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부자는 나오지 않는 웃음을 웃으며 맞아에게 말했습니다. 맞아. 자네 열병에라도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눈이 쏟아지는 추운 날씨에 옷도 입지 않고 온몸에 땀이 흐르니 거참 이상하네. 그 영문을 내게 좀 알려줄 수 있겠나. 속담에 떡 주고 뺨 맞는다더니 제가 정말 그 꼴이군요. 그 여우는 분명히 보물이 온대 주인님께서 잘못하신 게 틀림없습니다. 주인님이 작은 마님께 무슨 말씀을 했을 때 작은 마님이 믿지 못하겠다고 하셨지요. 그 여우가 그 말을 들었다면 그놈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부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말이 올래. 나도 여우가 보물 덩어리라는 걸 믿네. 그건 그만두고 이젠 어떻게 그렇게 땀을 흘리는지 나 좀 말해주게. 주인님은 정말 보물을 구경해보지 못한 분인가 봅니다. 이 다 헤어진 속적삼을 허술하게 보지 마십시오. 이건 우리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보물인데 냉열포라 부릅니다. 이걸 입으면 아무리 추운 날에도 땀이 나고 아무리 더운 날에도 서늘하단 말입니다. 부자는 귀가 솔깃해져서 마음속으로 맞아의 말을 완전히 믿었습니다. 자네 그 냉열포를 내게 팔지 않겠나? 은전 백량을 줄 테니 안 될 말씀입니다. 이번엔 절대 팔지 않겠습니다. 이건 우리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보물이니 팔아버린다면 불효자식이 될 테니까요. 맞아 내게 그것이 긴이 필요하니 은 이백량에 팔게 맞아는 짐짓 어쩔 수 없는 채 하며 허락했습니다. 주인님께서 그렇게 마음에 드시면 사백량을 내십시오. 그렇지만 전 이제부터 추위에 떨게 됐습니다. 부자는 흥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손바지 저고리를 맞아에게 돌려주고 즉시 은전 사백량을 꺼내주었어요. 맞아는 때꼭이 흐르고 다해진 속적쌈을 부자에게 벗어주고 솜옷을 입은 다음 은전을 잘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은 사백량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부자는 이 보배를 몹시 소중히 여겼어요. 그러나 다해진 속적쌈은 너무도 더럽고 역한내가 나서 차마 입을 수 없었으므로 졸개를 식혀 물을 한통 끓여가지고 세수비누와 빨랫비누로 깨끗이 씻어 말리게 했습니다. 부자는 그것을 입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뵈러 갔어요. 그런데 길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배를 끌어안고 웃는 게 아닌가요? 부자는 걸을수록 몸이 추운데다가 사람들이 하도 웃기에 이 보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온몸이 보들보들 떨리고 이빨이 딱딱 부딪치며 몸이 옹송거려졌어요. 이번에도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보자는 마자를 죽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튿날 점심때 보자는 마자를 붙잡아 큼직한 자루 안에 넣어서 바닷가에 서있는 큰 나무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는 나무를 찍어 넘기자마자 바다에 빠져 죽게 할 생각이었어요. 나무를 찍다가 배가 고파진 졸개들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와서 다시 찍읍시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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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자 아무튼 이놈은 죽은 목숨이니까 그들이 막 집으로 돌아가자 마침 부자의 장인이 사위를 보러 가는 길에 바닷가에 오솔길을 지나쳤습니다. 그는 그는 큰 나무에 큼직한 자루 하나가 매달려 자꾸만 움직이는 것을 보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저 나뭇가지에 뭐가 매달려 저렇게 흔들릴까 그 소리를 들은 마자는 그가 부자의 곱사등이 장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올시다. 저도 원래 곱사등이었는데 여기 이렇게 한참 매달렸더니 등이 쭉 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와서 풀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참입니다. 이 보배자료를 빌려 쓰는데 한시간에 은 백량을 내야 하기 때문에 얼른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부자의 장인은 좋아서 입이 해벌쭉 해졌습니다. 그런 일이었구먼 나도 곱사등인데 은 백량을 줄 테니 한 번 매달려 볼 수 없겠나 그렇고 말고요 그런데 백량은 너무 적습니다. 백오십량은 내야지요? 그럼 그러지 자 어서 좀 빌려주게 바로 이때 가난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마자의 말소리를 듣고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마자는 희죽희죽 웃으며 부자의 장인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제 허리가 얼마나 꼿꼿합니까? 부자의 장인은 은 백오십량을 마자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어서 날 좀 매달아주게 마자는 그를 자루 안에 넣어서 나뭇가지에 매달아 죽어는 곧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점심에 먹고 난 부자와 졸개들은 다시 나무를 찍으러 왔지요. 부자는 자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너희들 너희들은 어서 이 나무를 찍어라 이번에도 제까놈이 피할 수 있나 보자 보자의 장인은 사위의 말소리를 듣고 자루 속에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나는 네 장인이다 너는 내 사위야 어서 나를 불어다오 벨이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보자는 이빨을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내 이놈 닥치지 못할까 내 놈이 어찌 내 장인이란 말이냐 내 놈은 이제 물귀신이 되고 말게다 큰 나무는 뿌지직 뿌지직 소리를 내더니 쿵 하고 넘어져 자루를 매단 채 바다에 빠졌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마자는 부자의 장인이 준 150량을 가지고 장에 가서 오리를 한 무리 사가지고 왔어요. 그는 일부러 오리들을 부자의 집 앞에 몰고 가 모이를 주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밖으로 나와본 부자는 깜짝 놀라며 얼굴빛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넌 죽지 않았느냐. 마자는 껄껄 웃었습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이 어디 쉽게 죽는답니까. 주인님은 모르실 겁니다. 그날 제가 바닥에 떨어지자 바다의 용왕님이 그것을 알고 제껏 새우 병사와 개 장군에게 명령하여 저를 맞아들였지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물건들이 죄다 금으로 된 것인데 가는 곳마다 번쩍번쩍 눈이 부실 지경이었어요. 제가 의자에 앉기도 전에 용왕님은 하인들을 시켜서 그 무슨 신선이 먹는다는 복숭아요 제비집 요리요. 신수 성찬을 내다 주며 저더러 마음껏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리따운 선녀들을 불러다 저를 안내하여 화원을 구경시켜 주었지요. 주인님은 못 보셨겠지만 그곳은 정말 아름답기 그지 없었지요. 거기엔 금물소 금말 금수탁 야광 보석 냉열포 홍화포 그리고 장생 볼로초들이 많고 많았습니다. 너무 화려해서 저같은 가난뱅이에게는 도리어 습관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틀만 묻고 떠나왔지요. 제가 돌아오려 하자 용왕님은 저를 보고 여기에 선녀들이 많으니 하나 골라가게 하지 않겠습니까? 더 말해 뭐랍니까? 저는 벌써 제일 아름다운 선녀를 하나 봐두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선녀가 인간 세상으로는 오지 않으려 해 그만 데리고 오지 못했습니다. 용왕님은 또 저에게 무슨 보배든 마음대로 가져가게 하셨지요. 저는 무슨 보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왜냐고 물으시길래 저는 이전에 저한테 두 가지 보배가 있었는데 모두 마을의 부자님에게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님은 그것 때문에 도리어 저를 죽이려 하더군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용왕님은 그래도 뭐든 좀 가져가거라 하면서 섭섭해 하셨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오리를 한 몰이 가져오게 됐습니다. 용왕님은 제가 용궁을 떠날 때 손을 꼭 잡아주며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네 여기로 자주 놀러오게 나는 자네가 무척 마음에 드네 자네가 와서 문을 몇 번 두드리고 마음 시작한 마자이옵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문이 곧 열릴 걸세 하고 말입니다. 부자는 정신없이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가난뱅이 녀석은 정말 바보라니까 나 같으면 여러 명의 선녀들을 죄다 처벌어 삼고 용왕을 죽인 다음 그 보물들을 몽땅 차지할 텐데 말이야. 부자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마자에게 말했습니다. 맞아 지나간 일은 더 들춰내지 말게 이번에 자네가 나를 용궁까지 바래다 주면 내 재산을 전부 자네에게 주겠네. 어떤가? 마자는 얼굴빛이 고치며 거절했습니다. 용왕님의 숱한 보물도 마다한 접니다. 나리님의 그 보잘것 없는 물건을 누가 탐내겠습니까? 부자는 무릎을 꿇고 마자에게 애걸 했습니다. 용서하게 내 지나간 잘못은 잊어주게 자네가 나를 데려다 주면 이제부터는 자네를 더없이 존중하겠네. 나리님을 가엾게 여겨 한 번만은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되 제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 합니다. 첫째로 이 일을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용왕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로 제가 탈 큰 나무통 하나와 나리님이 탈 큰 오지물똥 하나를 준비해 주십시오. 통을 두드리는 데 쓸 쇠몽둥이도 하나 마련해 주시고요. 그들은 곧 길을 떠나 바다 한가운데 이르렀습니다. 맞아 문을 두드릴 때가 되지 않았나 맞아는 자기 같은 나무통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부자는 당장 용궁으로 달려가서 첩을 맞아들이고 용왕을 죽여 보배를 몽땅 차지할 욕심에 가슴이 뛰었지요. 맞아 내 마자는 땅땅땅 하고 부자의 물독을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용궁이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부자는 애가 달아 더욱 재촉하며 소리쳤어요. 더 힘껏 두드리게 마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자의 물독을 이느님껏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물독이 부서지며 물이 들어차더니 부자는 바다 깊숙이 가라앉고 말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거짓말하는 나라 아주 먼 옛날 현명한 여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전쟁 없는 평화로운 나라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땅은 기름지고 해마다 농사는 풍면이었어요. 게다가 집들은 반듯반듯 했고 사람들은 아주 부지런했습니다. 우리들이 잘 살게 된 것은 여왕님의 은총 때문이야. 백성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여왕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는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있었어요. 바로 잘생기고 용감한 왕자님이었지요. 그런데 왕자는 결혼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나라 안에서 마음에 드는 신부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여왕과 왕자는 거짓말을 아주 싫어했는데 둘만 빼고 모두가 거짓말쟁이였거든요. 거짓말은 거짓말은 이 나라의 가장 큰 흠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눈만 뜨면 심심풀이로 거짓말을 하고 다녔어요. 어젯밤에 옆집 암탈기 강아지를 낳았다고 하더군. 나는 그저께 날아다니는 물고기가 호랑이를 물고 가는 것을 보았네. 모두 잘 먹고 잘 살아 걱정이 없다 보니 처음에는 그저 장난삼아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백성들이 모두 허풍쟁이가 되어버렸지 뭐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말이 사실이고 어떤 말이 거짓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답니다. 심지어 신하들까지도 심한 거짓말쟁이였어요. 여왕은 신하들의 거짓말 때문에 늘 골치를 알았습니다. 하루는 어떤 신하가 급하게 뛰어들어와 여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왕님 거인 세 사람이 나타났는데 키가 얼마나 큰지 머리가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답니다. 거짓말은 빼고 사실만 이야기하세요. 실은 구름이 아니라 큰 나무 꼭대기에 가려있답니다. 사실만 보고하라니까요. 키가 3미터를 훌쩍 넘긴다 하옵니다. 여왕이 아무리 화를 내도 신하는 끝까지 거짓말을 했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옆에 있던 다른 신하가 보고를 했습니다. 한 어부가 물고기를 잡았는데 꼬리 지느러미가 진귀한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다고 하옵니다. 계속되는 신하들의 거짓말에 여왕은 긴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직한 신하 하나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여왕에게 말했습니다. 여왕님 기뻐하소서 왕자님의 배피를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여기 전국에 살고 있는 아름다운 아가씨 100명을 그림으로 그려놓았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왕자님께서 마음에 드는 아가씨를 고르기만 하시면 제가 얼른 달려가 왕자님의 신부감을 모셔오겠습니다. 신하들의 거짓말에 질린 여왕은 이번에도 당연히 거짓말인 줄 알고 그 신하를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사실만 이야기하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요? 혼인한 신하는 가져온 그림을 여왕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100명이나 되는 예쁜 아가씨들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어요. 이번에는 사실이었군요. 여왕은 초상화를 보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당장 왕자를 데리고 오세요. 어서 신부감을 고르라고 해야겠습니다. 곧 왕자가 여왕 앞에 나왔습니다. 왕자야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신부감을 골라보아라. 왕자는 그림을 훑어보더니 여왕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하나같이 미인들이군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신부감을 고를 수는 없습니다. 아니 왜 그러느냐 초상화만 보아서는 이 아가씨들이 거짓말쟁이인지 아닌지 알 수 없잖아요. 제가 직접 진실한 신부감을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여왕은 왕자가 하는 대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튿날 왕자는 평범한 차림에 말을 타고 신부감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왕자가 마침 큰 저택을 지나가는데 아름다운 갈색머리의 아가씨가 발코니에 서있었지요. 왕자는 첫눈에 그 아가씨가 마음에 들었답니다. 날이 저물어가니 이 집에서 하룻밤 묵어갈까 하오 허락해 주시오. 아가씨도 멋진 왕자를 보고 반해버렸지요. 좋을 대로 하세요. 왕자는 아가씨가 진실한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타고 있는 말은 아주 특별해서 은 갈대만 먹는다오. 내 말에게 은 갈대를 먹여줄 수 있어야 나도 묵어갈 수 있소. 아가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은 갈대가 많이 있답니다. 왕자는 갈색머리 아가씨 역시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세상에 은 갈대를 먹고 사는 말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왕자는 그 집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말에게 은 갈대를 줄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다음 날 왕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구깐으로 가보았답니다. 역시나 말은 은 갈대가 아닌 파릇한 풀을 먹고 있었어요. 왕자는 짐작했던 일이지만 몹시 실망했습니다. 왕자는 아가씨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떠나는 왕자를 바라보던 아가씨의 생각도 왕자와 똑같았지요. 은 갈대만 먹는다던 말이 파릇한 풀도 잘도 뜯어먹더군. 저 멋진 청년이 거짓말쟁이일 줄이야. 며칠 후 왕자는 한 농장을 지나다가 금발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저 아가씨가 장차 왕비의 관을 쓰면 아주 잘 어울리겠는걸. 왕자는 금발 아가씨를 시험해 보기로 했어요. 내 말에게 은 갈대를 먹여줄 수 있다면 이 집에서 하룻밤을 묵어갈까 하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소? 마침 잘됐군요. 저희 집 말도 은 갈대를 먹여서 키운답니다. 금발 아가씨가 생글생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왕자는 그 집에서도 하룻밤을 묵기로 했답니다. 왕자는 이번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 마곡간으로 가보았어요. 말은 예상대로 풀을 오물오물 씻고 있었지요. 왕자는 슬픈 마음으로 금발 아가씨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금발 아가씨도 슬픈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잘생긴 청년이 거짓말을 할 줄이야. 왕자는 계속 여행을 하다가 어느 바닷가 마을에 닿았습니다. 그곳에서 빨강머리의 아가씨를 만났지요. 아가씨의 집에서 하룻밤 묵어가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그러자 늙은 늙은 어부가 아가씨 대신 대답을 했어요. 얘는 내 소녀딸 소레다 또요. 하룻밤을 재워줄 수는 있지만 지푸로 된 이불과 물고기 슈프밖에 대접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말에게는 무엇을 먹여야 하지요? 우리는 말을 기르지 않아서요. 제 말은 특별해서 은 갈 때만 먹는답니다. 그 말을 들은 아가씨는 왕자를 빤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은갈대를 먹고 사는 말은 없습니다. 설사 그런 말이 있다고 해도 우리 집에서는 은갈대를 먹여줄 수 없답니다. 보시다시피 가난하니까요. 아가씨의 말에 왕자는 감동했습니다. 이 아가씨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구나. 바로 내가 찾던 신부감이야. 왕자는 즉시 자기 신분을 밝히고 아가씨에게 청혼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왕자입니다. 진실된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하지만 아가씨는 왕자를 허풍쟁이로 생각했습니다. 왕자인 척하며 거짓말하는 것을 보니 당신은 믿을 사람이 못 되는군요. 내가 거짓말쟁이가 아님을 밝혀줄 테니 따라오시오. 왕자는 아가씨와 그녀의 가족들을 궁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제야 모두 그 남자가 진짜 왕자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지요. 이윽고 왕자는 진실한 신부와 결혼식을 올리고 왕위도 물려받았습니다. 백성들은 새 왕과 왕비를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답니다. 그날 이오 백성들과 신하들은 함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왕비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두 눈을 질끈 감아버렸거든요. 그래서 거짓말 나라에서는 거짓말이 거의 사라지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좋은 친구 옛날 옛날에 어느 숲속에 평화롭게 사는 수컴매와 암컴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수컴매는 암컴매에게 결혼을 해달라고 졸라댔어요. 그러자 암컴매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친구가 몇 명이나 되시나요? 수컴매는 부끄러운 듯이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지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우선 좋은 친구부터 만드세요. 그러면 당신이 말한 대로 결혼을 하겠어요. 결혼을 하겠다는 암컴매의 말에 수컴매는 뛸 듯이 기뻤답니다. 그리고 당장에 여우 독수리 거북이 사자를 친구로 사귀었지요. 암컴매는 약속한 대로 기쁜 마음으로 수컴매와 결혼을 했고 둘이는 나무 위에 포근하고 아늑한 둥지를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귀여운 새끼들도 낳고 아주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었습니다. 매 가족이 살고 있는 둥지 아래로 사냥꾼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하필이면 매 새끼들이 쨉쨉거리며 울었습니다. 쉿! 이 나무 위에서 새 소리가 났어. 사냥꾼들은 소리가 들린 둥지를 찾기 위해 횃불을 밝혔습니다. 그곳은 나무가 너무 빽빽해서 햇빛이 잘 들지 않았거든요. 다급해진 안매가 숙헌매에게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얼른 친구인 여우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하세요. 숙헌매는 재빨리 날갯짓을 하며 쏜살같이 날아가 여우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친구야 큰일 났어. 지금 사냥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둥지 아래에서 횃불을 밝혀들고 우리를 찾고 있어. 빨리 좀 가서 도와줘야 겠어. 하지만 여우는 자기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나는 지금 너무 바쁘거든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없겠다. 바쁘지도 않으면서 여우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숙헌매는 급히 다른 친구인 독수리에게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여우에게 한 말을 똑같이 했지요. 친구인 숙헌매의 말을 들은 독수리는 급히 연못으로 날아가 자기의 커다란 날개에 흠뻑 물을 적셨습니다. 그러고 그러고는 손살같이 날아가 사냥꾼이 들고 있는 횃불을 날개로 휙 후려쳐서 꺼뜨렸답니다. 이게 뭐야 독수리가 횃불을 꺼뜨려 버렸잖아. 그렇지만 잠시 후 사냥꾼들은 다시 횃불을 밝혔지요. 그러자 독수리도 좀전처럼 다시 그 횃불을 꺼뜨렸답니다. 이렇게 몇 번을 계속하다 보니 독수리는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커다란 날개도 횃불에 그을려 시커멓게 되었고 말입니다. 그러자 암컨매가 다시 숙험매에게 속삭였어요. 안되겠어요. 이번에는 거북이한테 도와달라고 하세요. 다시 숙험매는 얼른 연못에 사는 거북에게 날아갔답니다. 여보게 큰일 났네. 내 새끼들이 사냥꾼들에게 잡혀 죽기 일보 직전이야. 빨리 가서 도와줘야겠네. 거북이는 친구의 가족들을 돕기 위해 뒤뚱거리며 연못가로 기어나왔지요. 이것을 본 사냥꾼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이보게 저기 좀 봐 엄청나게 큰 거북이야. 우선 저놈을 잡도록 하세나. 사냥꾼들이 허둥대며 달려오자 거북이는 엉금엉금 기어서 다시 물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냥꾼들도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물속으로 헤엄치며 쏜살같이 달아나는 거북이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냥꾼 한 명이 숨을 핥다 거리며 말했어요. 아깝기는 하지만 포기하세나. 다시 숲으로 돌아온 사냥꾼들은 횃불을 들고 매의 둥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암컷맨은 실망 가득 찬 한숨을 몰아쉬면서 수컷맨에게 또 속삭였지요. 마지막으로 사자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하세요. 또다시 급히 날갯짓을 한 수컷맨은 친구인 사자를 데리고 왔답니다. 매 가족에게는 사자가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사자는 매 둥지가 있는 나무주위를 어슬렁거리며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숲속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커다란 소리로 으르렁거렸지요. 사냥꾼들은 동시에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글쎄 횃불에 반사된 두 개의 영롱한 불빛이 자기들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사냥꾼들은 보들보들 떨면서 말했습니다. 쉿 사자가 나타났어. 정말 사자네. 일을 어쩌면 좋지. 우물쭈물 하다간 사자 밥이 될 테니까 어서 도망가자. 살금살금 뒤로 물러나던 사냥꾼들은 갑자기 휙 돌아서면서 허겁지겁 주랭랑을 쳤습니다. 숨을 죽이며 나뭇가지에 숨어서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수컷매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며 암컷매한테 말했답니다. 예전에 당신이 결혼하기 전에 우선 친구부터 사귀라고 말한 이유를 이제야 알겠구려 좋은 친구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친구라는 것을 말이오. 앞으로는 나도 친구들이 어렵거나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 도와주어야겠소. 라고 말입니다. 그 후로 매 부부는 서로서로 어려울 때 친구들과 도와가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훌륭한 사냥꾼 옛날 옛날에 어느 마을에 아주 훌륭한 매기라는 사냥꾼이 살았습니다. 매기보다 더 위대한 사냥꾼은 이 세상에 없을 거야. 그렇고 말고 매기는 정말 최고지.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입이 닳도록 매기를 칭찬했습니다. 다른 사냥꾼들이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 날에도 매기는 결코 빈손으로 돌아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누구나 덜덜떨며 피하는 맹수도 매기는 척척 잡아왔지요. 매기의 집은 언제나 이야기를 들으러 온 젊은이들로 가득했습니다. 매기 당신의 모험담을 들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사냥을 잘할 수 있나요? 그러면 매기는 벌떡 일어나 사자와 싸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최고의 사냥꾼답게 매기의 창고에는 늘 짐승의 가죽이 가득 했습니다. 그 중에 멋진 것들은 집안에 자랑스럽게 걸어놓곤 했지요. 어느 날 매기는 벽에 걸린 코토의 뿔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멋스럽게 휘어져 있는 뿔을 보게 그때 저 녀석이 얼마나 빠르던지 사냥하는데 하루종일 애를 먹었다네 아무리 불숍에서 숨을 즐기고 있어도 금방 눈치를 채고 상기슬까지 뛰어가 버리거든 평소에 훈련을 게을리 했다면 아마 잡지 못했을 거야. 매기를 찾아온 젊은이들은 눈을 별처럼 반짝이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꼭 매기처럼 위대한 사냥꾼이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이지요. 하루는 매기와 함께 사냥 도구를 손질하던 젊은 사냥꾼이 물었습니다. 매기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맹수의 눈과 마주쳤을 때 단 한 번도 심장이 얼어붙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 적이 없나요? 매기는 잠시 눈을 감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배고픔처럼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네. 만약 한 번도 맹수를 두려워한 적이 없었다고 말하는 사냥꾼이 있다면 그 사람은 허풍쟁이가 분명할 걸세. 나도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여러 번 겪었지.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내와 아이들을 떠올리며 내가 없어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를 신에게 기도한다네. 그러면 얼어붙은 심장이 높고 놀랍게도 위기를 이겨낼 힘이 생겨났지. 젊은 사냥꾼들은 맥이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모두 눈물에 글썽거렸습니다.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 지나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맥이는 마을 최고의 사냥꾼이었지요. 달라진 것은 맥이의 자식들이 모두 자라서 결혼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제 자식들이 구해온 음식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맥이는 전처럼 자주 사냥을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맥이의 아내가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사랑하는 나의 남편 맥이 당신이 사냥해온 고기가 먹고 싶어요. 오늘 저녁에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사냥을 해오지 않겠어요? 물론이지요. 내 소중한 아내의 부탁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리다. 맥이는 곧바로 사냥을 떠나기 위해 활과 화살을 준비했습니다. 활의 시위가 팽팽한지 화살촉이 충분히 뾰족한지도 잊지 않고 살폈답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돌아오겠소. 맥이는 아내의 배웅을 받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사냥에 나선 맥이는 초원 위를 거침없이 달렸습니다. 풍성한 풀과 거친 흙 위를 순식간에 지나갔지요. 동물들은 맥이가 옆에 오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화들짝 놀라기 일쑤 였습니다. 맥이는 날카로운 눈으로 사냥감을 찾아 초원을 훑어보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임팔라 한 마리가 먼 초원에서 폴짝폴짝 뛰어왔습니다. 맥이는 임팔라를 본 순간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저렇게 잘생긴 임팔라를 본 적이 있었던가. 저 녀석이라면 아주 특별한 요리를 만들 수 있겠어. 임팔라는 윤기가 흐르는 털과 날씬하고 긴 다리가 돋보였습니다. 우아하게 뻗은 뿔 밑으로는 맑고 커다란 눈을 깜빡였지요. 맥이는 활시위에 화살을 매기고 살금살금 임팔라 근처까지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임팔라는 풀을 뜯느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답니다. 숨어있던 맥이는 벌떡 일어나 벼락같이 활을 쏘았어요. 임팔라가 눈치챘을 때는 이미 화살이 몸통에 꽂히고 난 후였어요. 맥이는 재빨리 몸을 일으켜 임팔라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임팔라가 쓰러질 듯 비틀거리다가 몸을 돌려 달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말도 안 돼 분명히 제대로 맞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뛸 수 있지? 임팔라는 근처에 있는 커다란 바오밤 나무까지 발을 질질 끌며 도망 도망 갔습니다. 맥이도 임팔라를 쫓아가며 바오밤 나무를 한 바퀴 돌았지요. 임팔라가 어디로 갔지? 맥이는 깜짝 놀라 주변을 두리번 거렸습니다. 임팔라가 핏자국만 남기고 사라져 버렸거든요. 맥이는 바오밤 나무를 다시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임팔라는 땅으로 꺼졌는지 하늘로 솟았는지 털끝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귀신에게 홀렸나? 하지만 나무 밑에 핏자국을 보면 임팔라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 분명한데 맥이는 머리를 벅벅 긁고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나오는 맥이의 버릇이었습니다. 평생 사냥을 했지만 사냥감이 이렇게 눈앞에서 사라진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맥이는 문득 머리가 흔들리면서 눈앞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이러지? 왠지 어지러워. 맥이는 나무 옆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자네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나? 고개를 들어보니 한 노인이 맥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누 누구시오? 맥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늑대보다 밝은 귀를 자랑하는 맥이가 발자국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었지요.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 같은 표정이군. 화살에 맞은 임팔라를 찾고 있다면 날 따라오게. 노인은 굳은 표정으로 천천히 바오밤나무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맥이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용기를 내어 노인을 따라 나섰지요. 바오밤나무를 한 바퀴 돌고 나자 나무 몸통에 커다란 구멍이 보였습니다. 어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런 구멍은 없었는데 맥이는 어리둥절 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노인도 어느새 뚫려있는 나무 구멍도 모두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나무 구멍으로 들어갔지요. 맥이도 노인을 놓칠 쓰라 얼른 따라 들어갔습니다. 구멍 속에는 울퉁불퉁한 계단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노인은 어둡고 좁은 계단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내려갔습니다. 맥이와 노인은 검은 땅 속으로 깊이 깊이 들어갔습니다. 대체 이 계단은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마침내 어두운 계단 끝에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계단 끝에는 위쪽과 마찬가지로 큰 구멍이 나 있었지요. 저 구멍은 대체 어디로 이어지는 걸까? 맥이는 두려운 마음을 간신히 가라앉히고 구멍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구멍을 통과한 맥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맙소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눈앞에 커다란 마을이 펼쳐졌거든요. 마을에는 따뜻한 빛이 내리쬐고 있었고 나무마다 이름 모를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있었지요. 내가 꿈을 꾸는 건가? 맥이는 정신없이 두리번 거렸습니다. 마을에는 멋지고 잘생긴 사람들이 가득 했어요. 사람들은 알록달록 멋진 옷을 입고 새의 깃털을 꽂거나 보석으로 만든 장신구를 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웬일인지 마을 사람들은 모두 슬퍼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훌쩍이며 엄마 품에 안겨있었고 엄마들은 눈시울이 촉촉하게 젖어있었어요. 맥이가 노인에게 왜 사람들이 울고 있느냐고 묻자 노인은 조용히 맥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왕자님이 다치셨어. 어느 사냥꾼이 쏜 화살에 맞아 목숨이 위태로우시다네. 노인의 눈도 슬픔에 젖어있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화를 쏘았다구요? 이토록 평화로 보이는 마을에서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자 노인은 천천히 수염을 쐬다듬으며 맥이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다네. 바로 동물로 변신할 수 있다는 것이지. 맥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동물로 변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말도 안됩니다. 지금 저를 놀리시는 겁니까? 노인은 대답 대신 맥이를 예쁜 꽃이 잔뜩 피어있는 뜰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가끔 바오밤나무의 계단을 통해 밖으로 나가지. 땅 위로 나가면 동물로 변신해서 그 모습으로 지내게 된다네. 임팔라 같은 동물로 말이야. 노인의 말에 맥이는 조금 전에 놓친 임팔라가 떠올랐지만 곧 떨쳐버리고 노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지. 무서운 사냥꾼의 눈에 띄어서 사냥당했기 때문이라네. 우리는 그 청년들을 기억하기 위해 이 꽃들을 심었어. 맥이는 꽃의 숫자가 제법 많은 것에 놀랐습니다. 사냥꾼 때문에 죽은 마을 청년들이 이렇게 많단 말입니까? 왕자님이 화살에 맞은 것도 그 사냥꾼의 짓인가요? 우리 왕자님도 밖으로 나가면 인팔라로 변하곤 하셨지. 노인은 어느 커다란 집으로 맥이를 데려갔습니다. 집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 중 한 사람이 맥이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왕자님은 항상 조심성이 많은 분이셨어요. 사냥꾼들이 주변에 없는지 늘 먼저 살피셨지요. 하지만 오늘 아침 인팔라로 변신한 왕자님은 카와만지 문야마 마을에 사는 못된 사냥꾼의 눈에 띄고 말았답니다. 맥이는 어두운 방구석에 누군가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몸에 붕대를 감은 채 시냄하고 있었지요. 저보니 바로 우리 왕자님이에요. 오늘 그 사냥꾼의 화살에 맞아 다치셨지요. 맥이는 등골이 오싹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못된 사냥꾼이 바로 맥이었던 겁니다. 맥이는 벌떡 일어나 등에 메고 있던 활과 화살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활과 화살을 구부려 부러뜨린 다음 땅에 던졌어요. 죄송하다는 말씀 외에는 어떤 변명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저를 겁내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저는 사냥을 그만두 겠습니다. 맥이는 도망치듯 집을 나와 마을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고 꼭 담은 입술은 파르르 떨고 있었지요. 맥이는 땅 위로 연결된 바오밤 나무의 계단을 한 번도 쉬지 않고 뛰어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구멍을 나와 땅 위에 공기를 힘껏 들이마신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내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한 거야? 맥이는 꽃밭과 마을 사람들과 왕자를 생각하며 바위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쿵 소리가 나면서 맥이 옆으로 무엇인가 떨어졌습니다. 이, 이건 아까 내가 사냥했던 그 인팔라? 몸통에 꽂힌 화살은 틀림없이 맥이의 것이었습니다. 맥이는 마을 사람들이 슬퍼하던 모습이 다시 떠올라 마음 아파하며 조심스레 화살을 뽑았어요. 그리고 인팔라를 묻어주기 위해 양재바른 곳을 찾아 땅을 파기 시작했지요. 바짝 마른 딱딱한 땅을 파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맥이는 손에 상처를 입으면서도 땅 파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구덩이를 어느 정도 판 후 맥이는 임팔라를 정성껏 묻어주었습니다. 나중에 틈틈이 무덤을 찾아보기 위해 돌을 모아 표시도 해주었지요. 지난 세월 동안 바오밤나무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주세요. 맥이는 쓸쓸하게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맥이의 보이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달려나왔지요. 하지만 부인은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맥이를 보고 놀랐습니다. 게다가 어디에도 고기는 없었고요. 활과 화살도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남편 맥이 왜 그렇게 슬퍼하고 있나요? 하지만 맥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저녁을 차리면서도 걱정스레 맥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맥이는 한참 후에야 간신히 입을 떼며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부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다란 눈을 더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동물로 변해 돌아다니고 바오밤나무 밑에 마을이 있다고요? 그런 이야기를 누가 믿겠어요? 다음날 많은 사람들이 어김없이 맥이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맥이 어제 사냥은 어땠나요? 어서 멋진 모험담을 들려주세요. 맥이는 고개를 힘없이 저으며 모두에게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사냥을 하지 않을 거라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최고의 사냥꾼인 맥이가 사냥을 하지 않겠다니요? 맥이는 사람들에게 임팔라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역시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요. 그 후로도 맥이의 집은 가르침을 받으려는 젊은이들로 여전히 북적거렸습니다. 맥이는 늘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임팔라를 만나거든 진저리 대하게 그 임팔라는 바오밤나무 아래에서 온 사람일 수도 있다네. 그 후로 사람들은 임팔라를 아주 귀하게 여기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아 산 귀신이 된 남편 옛날 어느 마을에 사이가 좋은 부부가 살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부부싸움이 자주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남편의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세상에서 고집이 가장 센 사람이었거든요. 아내는 식사 때마다 달걀프라이를 식탁에 세 개씩 올렸는데 남편이 항상 두 개를 먹는 겁니다. 아내는 그것이 늘 불만이었어요. 하루는 참다 못한 아내가 남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내일부터는 달걀프라이를 공평하게 나눠 먹도록 해요. 하루는 당신이 두 개 먹고 다음 날은 내가 두 개 먹고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자마자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나를 말려주길 작정이야? 나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달걀프라이를 꼬박꼬박 두 개씩 먹어야 한다고 알겠어? 하지만 아내도 이번에는 남편의 고집을 기어코 꺾어놓고 싶었어요. 이번에는 나도 양보하지 않겠어요. 달걀을 두 개씩 못 먹느니 차라리 죽어버릴 테니 마음대로 하라고 마음대로 하세요. 죽으면 당장 묻어드릴 테니까요. 아내가 한마디도 지지 안자 남편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누가 죽으라면 못 죽을 줄 알아? 남편은 벌렁 나자빠진 채 죽은 신용을 했지요. 이러면 싹싹 빌면서 달걀프라이를 두 개씩 먹으라고 하겠지?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당장 목수를 데리고 와서는 관을 맞추는 겁니다. 게다가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신부님까지 모셔왔지요. 아내는 관에 엎드려 흑흑거리며 남편에게 소곤소곤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고집을 꺾고 달걀프라이를 공평하게 먹겠다고 해요. 이러다가 진짜로 땅속에 묻혀버리게 된다고요? 흥 어림없는 소리 난 우리 집안의 가장이야 가장은 날마다 달걀프라이를 적어도 두 개는 먹어야 일을 할 수 있다고 남편이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관은 묘지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아내가 다시 남편에게 속삭였지요. 조금 있다가 당신은 곧 땅속에 묻힐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달걀프라이를 공평하게 먹겠다고 하세요. 난 절대로 보기 못해 차라리 땅속에 묻히는 게 낫지. 당신 진짜 죽고 싶어요? 두 개씩 못 먹을 바에는 죽는 게 낫다니까 빨리 묻기나 해. 남편의 고집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윽고 관이 땅속으로 내려졌어요. 아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여보 제발 하루 걸러 두 개씩 먹겠다고 약속하세요. 아내는 엉엉 울면서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안 돼. 날이면 날마다 꼬박꼬박 두 개씩 먹어야 해. 아내는 남편의 고집을 더 이상 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만 그만 하세요. 제가 졌어요. 당신이 날마다 두 개씩 드세요. 드디어 내가 이겼다.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관뚜껑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자랑스럽게 외쳤지요. 나는 날마다 두 개씩 먹는다. 장례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남편을 보고 놀라서 까물어칠 뻔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하루에 두 사람씩 잡아먹겠다고 하는 줄 알았으니까요. 사람들은 모두 귀신이다 소리치며 주랭랑을 놓았지 뭐예요. 그런데 제일 뒤에서 도망치던 두 노인이 힘이 들어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고 땅바닥에 넘어지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우리는 꼼짝없이 저놈에게 잡아먹히겠네. 겁에 질린 두 노인은 벌벌 떨며 뒤를 돌아보았지요. 그런데 귀신이 자신들을 잡으러 오지 않자 그 뒤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랭랑을 쳤다고 합니다. 그 후로 남편은 달걀 프라이를 두 개씩 먹었고 사람들은 남편을 볼 때마다 모두들 기거볼라며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나무꾼 아들의 지혜 옛날 어느 고을에 원님이 새로 왔는데 이 원님은 고을을 다스리는 것보다 내기장기를 두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원님은 아무나 보면 붙들고는 내기장기를 두자고 하였어요. 그런데 원님과 내기장기를 둬서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원님의 장기실력이 대단하냐고요? 아닙니다. 원님에게 이겼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일부러 져주었던 겁니다. 원님은 장기를 뒀다 하면 이기니까 내기장기가 싱거워졌어요. 그래서 엉뚱한 내기를 걸곤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날른 것을 가져오너라. 그리고 점점 그 정도가 심해졌지 뭐예요? 돌로 만든 배를 구해오너라. 원님이 말한 것을 가져오지 못하는 사람은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지 않으려면 많은 돈을 내야 했고요.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경우가 어디 있을까요? 이제 거울 사람들은 원님이 내기장기를 두자고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슬슬 피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그만 아내가 아기를 낳을 때가 되어서요. 그래서 원님은 내기장기를 둘 상대를 찾아서 나서게 되었어요. 원님이 큰길가에 있는 정자에 앉아 있는데 나무꾼이 나무를 한 짐 지고 지나갔습니다. 원님은 나무꾼을 불렀지요. 나무꾼은 깊은 산골짝에 사는 지라 원님의 고약한 내기 버릇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보게 무거운 나무차은 내려놓고 나하고 장기 한판 두세 자네가 이기면 자네가 원하는 것을 줄터이니 자네도 내가 이기면 내가 원하는 것을 줘야 하네 나무꾼은 원님의 말이라 싫다고도 못하고 장기를 두었습니다. 결국 나무꾼이 내기장기에 졌어요. 눈만 뜨면 나무를 해다 먹고 사는 가난한 나무꾼이 장기를 얼마나 잘 두겠나요? 내기에 졌으니 새끼벤 황소를 가져오게 나무꾼은 얼굴색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새끼벤 암소도 아니고 새끼벤 황소를 가져오라니요? 이만저만한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곧 죽을 사람처럼 벌벌 떠는 나무꾼을 보고 원님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제꺼놈이 어디가서 새끼벤 황소를 구해오겠어. 감옥에 안 가려면 돈을 가져와야지.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나무꾼은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어쩌자고 내기장기를 두었단 말인가. 생각할수록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겨우겨우 힘을 내어 집으로 돌아온 나무꾼은 방문을 걸어잠그고 끙끙 알아 누웠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방문 꼬리를 흔들며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몰라도 되는 일이오. 무슨 일인지 알아야 도와드리지요. 나무꾼의 어린아들도 걱정을 했습니다. 나도 감당 못 할 일을 어린애가 어찌 한다고 그러냐. 귀찮게 자꾸 묻지 말아라. 아버지가 알아 누워 계시는데 제 마음이 편하겠어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나무꾼은 방문을 열고 아내와 아들에게 억울한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걱정 마세요. 제게 좋은 생각이 있으니까요. 아버지는 그대로 누워만 계세요. 그러더니 아들이 열심히 새끼를 꼬는 겁니다. 그리고 새끼줄에 고추와 숯을 꽂아 금줄을 만들어 방문에 쳐놓았습니다. 드디어 원님이 보낸 포졸들이 찾아왔습니다. 내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 새끼 뵌 황소를 가지러 왔다고 전해라. 아버님은 지금 아기를 낳느라 나올 수 없습니다. 옛기이놈 남자가 어떻게 아기를 낳는단 말이냐. 그럼 황소가 어떻게 새끼를 뵙니까? 포졸들은 어린 아들의 말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간 포졸들이 원님에게 나무꾼 아들의 말을 전했지요. 원님은 그제야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나무꾼의 어린 아들을 불러다 상을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부터 원님은 내기장기는 다시는 두지 않고 고을을 잘 다스렸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학 지주를 세 번 이긴 아들 한 농사꾼이 새 아들을 데리고 매일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뼈빠지게 일을 했지만 생활은 여전히 쪼들리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농사꾼은 새 아들을 불러놓고 말했어요. 얘들아 이렇게 살다가는 다 굶어 죽고 말겠다. 듣자니 앞마을 지주네 집에서 머슴을 둔다는데 너희들 가운데 누가 한번 시험해 보려 구나. 아들들은 은혼 끝에 마지가 먼저 가서 머슴을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마지는 풀이 죽어 돌아왔어요. 제주가 마지에게 재간이 없다고 탓하며 품값도 한 푼 주지 않고 쫓아내던 것입니다. 그러자 둘째가 자신만만하게 나섰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승낙했지요. 그런데 둘째도 얼마 안 가서 땡전 한 푼 받지 못한 채 기가 꺾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주는 그야말로 독사와 같아서 못된 꾀란 못된 꾀를 다 부렸던 것입니다. 이튿날 막내인 셋째가 농사꾼에게 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제가 가보겠습니다. 평소에 막내 아들을 제일 아끼고 사랑하던 농사꾼은 셋째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가겠느냐 넌 아직 어린데 그렇지만 셋째가 기어코 가겠다는 바람에 아버지는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서 동의하고 말았습니다. 지주 집에 도착한 셋째는 자기가 온 뜻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지주는 셋째를 한번 거들떠보더니 말했지요. 내 두 형도 내 밥그릇에 손을 대지 못했는데 내가 맛을 보겠다고 우리집 가마솥밥을 먹기란 그리 쉽지 않아. 그래도 한번 시험해보겠습니다. 시험해보는 건 좋아. 그러되 너한테 미리 말해두겠다만 내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지 한 가지라도 해내지 못하면 품삭스 한 푼도 주지 않는다는 걸 알아라. 주인님 분부대로 하지요. 이리하여 셋째는 지주집의 머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매일 달기 첫 회를 칠 때 밭에 나가서는 날이 어두워서야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지주는 셋째에게 분부를 내렸습니다. 셋째야 지금 뒷산에 있는 잠대나무에 싱싱하고 연한 잎들이 한창 도단하고 있다. 소한테는 더없이 좋은 먹이야. 내일부터 넌 소를 몰고 대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싱싱하고 연한 잎을 먹이거라. 그러되 잎을 뜯어서 먹이지 말고 소를 대나무 꼭대기에 몰고 올라가서 먹여야 한다. 알았느냐? 지주는 이렇게 하면 셋째의 품값을 떼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셋째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요. 네 분보대로 하겠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셋째는 소를 몰고 대나무밭에 가서 소 곱비를 대나무에 단단히 비끄러며놓고 참대 채찍으로 소 궁둥이를 후려치며 소리쳤습니다. 올라가거라 왜 올라가지 않느냐 소는 채찍에 맞아 음매 소리치면서 대나무를 에워싸고 맴돌았습니다. 그래도 셋째는 손을 멈추지 않고 소리를 지르면서 재촉했지요.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이 그것을 보고 소문을 냈는데 소문은 이내 지주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주는 한다름에 대밭으로 달려오다가 날뛰면서 울부짖는 소를 보고 멀리서부터 목이 찢어져라 소리쳤습니다. 어서 손을 떼라 손을 떼 소가 잘못되겠다 이놈아. 셋째는 짐진 못들은 채하고 더욱 세게 후려쳤습니다. 그는 지주가 숨을 헐떡거리며 가까이 다가와서야 몸을 돌리고 말했지요. 이 소를 좀 보십시오.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올라가려 하지 않으니 힘껏 후려치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참대 채찍을 축혀들고 후려치자 소는 미친 말뛰듯 마구 뛰어 다녔습니다. 한중 옆에 서있는 제주는 밸이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하였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무슨 좋은 수가 떠오르지도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새어 나왔어요. 안됐다. 안되겠어. 그 일을 그만둬라. 셋째는 지주가 당장 두 손을 들고 만류하자 그때서야 매를 놓고 속으로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악귀 같은 놈아 이 셋째가 만만치 않다는 걸 내놈도 알아야 할게다. 이리하여 셋째는 첫 번째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손해를 본 지주는 벙어리 냉가슴 알 듯 말은 못하고 속으로 셋째를 더없이 미워하면서 밤낮으로 그의 품삭스를 떼어먹을 궁림 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주는 셋째를 보고 말했어요. 셋째야 우리 저 지붕 꼭대기가 공기도 좋고 햇볕도 풍부해서 채소를 심기에 알맞은 곳이다. 지금 한창 채소를 심을 철이니 내일 네가 저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배추물을 부어라. 지주는 셋째가 세상 없는 재주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이번에는 자기의 묘한 꾀를 어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셋째는 이번에도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는 것이었어요. 네 주인님 그렇게 하지요. 이튿날 날이 희뿌옇게 밝자 자리를 차고 일어난 셋째는 사깟을 쓰고 호미를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가 진짜 채소밭에서 처럼 호미를 휘둘러대며 지붕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호미날이 닿는 곳마다 기왓장들이 산산이 박살났지요. 셋째가 한창 신이 나서 지붕을 파헤치고 있을 때 지주는 이불 속에서 코를 드렁드렁 골며 늘어지게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장에서 와르르 와르르 하며 기와 조각들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깜짝 놀라 지주가 후다닥 자리를 차고 일어나 허둥지둥 밖으로 나가보니 기가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지붕 위를 올려다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요. 아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당장 내려오지 못할까? 셋째가 아래를 내려다보니 지주는 한 손으로는 채 입지 못한 바지춤을 거머쥔 채 다른 한 손으로는 삿대질을 하면서 꾀꾀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셋째는 짐진 못 들은 채 하고 물었어요. 주인님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이 망할 녀석 어서 내려오지 못해. 왜 그러십니까? 주인님이 저보고 지붕 위에다 배추물을 부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가 내놈 너러 기와짱을 부수라고 했더냐? 아니 별 괴상한 말씀을 다하십니다. 기와짱을 부수지 않고 어떻게 모종을 붓는단 말입니까? 말문이 막힌 지주는 더 대꾸할 말을 찾지 못하고 두 발만 마구 불렀습니다. 셋째는 지주가 아직도 핏대를 세우고 있는 것을 보자 또 호미를 들고 기와짱을 두드려 부섰지요. 급해진 지주는 하는 수 없이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아니 됐다 됐어 그 일을 그만 두어라. 셋째는 그제야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번째도 셋째가 이겼지요. 지주는 두 번째 쓴맛을 본 뒤로 속으로 적자니 걱정을 하며 셋째를 대처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고집은 아직도 살아있어서 어떻게 하든 셋째의 품삭을 떼어먹으려고 머리를 쥐어짰지요. 세월은 하루하루 흘러 어느새 가을이 왔습니다. 이해엔 가물이 들어 밭의 곡식들이 거의 말라 죽게 되었어요. 어느 날 지주는 셋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셋째야 날씨가 이렇게 가물다 보니 내 벼가 곧 말라 죽게 생겼다. 내일 저 논밭을 집안으로 옮기도록 해라. 그렇게 되면 말라 죽지 않을 게 아니냐. 지주는 셋째의 얼굴을 살펴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니놈도 내 계책에서 벗어날지 못할 게다. 그러나 셋째는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선선히 대답 했습니다. 내 주인님 그렇게 하지요. 이튿날 날이 밝자 자리에서 일어난 셋째는 대문으로 나가서 먼저 문짝을 떼고 문틀을 뜯어낸 다음 호미를 들고 담장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지주부인이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다가 대문을 해놓은 것을 보고 급히 셋째 덜어 그만두라고 말렸어요. 하지만 셋째는 여전히 정색을 하고 일손을 다그쳤습니다. 지주부인은 하는 수 없이 안으로 들어가 지주에게 알렸습니다. 그 소리에 지주는 황급히 침대에서 굴러내려와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우통을 벗은 채로 한다름의 대문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지주는 너무도 기가 막혀 숨이 넘어갈 지경이었어요. 뜯어낸 대문짝들이 여기저기 널려있고 담장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있는데 셋째는 아직도 호미를 들고 길을 쓰며 파헤치고 있었지요. 지주는 노발대발하며 욕설을 퍼부어댔습니다. 못된 놈 내 놈이 감히 우리 집 때문에 뜯어버려. 지주가 길을 쓰고 욕할수록 셋째는 도리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호미를 휘둘러대며 계속 힘차게 파헤쳤습니다. 급해진 지주는 두 발을 탕탕 고르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요. 어서 손을 떼지 못할까 내놈이 이 집을 풍비박산으로 만들 셈이냐 그제야 셋째는 호미질을 멈추고 입을 열었습니다. 주인님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십니까 글쎄 생각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작은 문으로 어떻게 그 큰 논이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더니 또 호미를 휘두르며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급해진 지주는 불가마 속의 개미처럼 제자리를 뱅뱅 돌아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랐습니다. 한참이나 지나서야 그는 비로소 할 말이 생각났어요. 아니 됐다 너더러 논밭을 옮겨오라고 하지 않으마 이리하여 셋째는 세 번째로 지주를 이겼습니다. 세 번이나 쓴맛을 본 지주는 셋째가 무서운 사람임을 알고 다시는 건드리지 못했어요. 연말에 가서 그는 셋째에게 고스란히 품삭을 세매해 주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호랑이를 구한 남자 한 젊은 과부가 살았습니다. 아들 하나를 낳고 남편이 죽는 바람에 일찍 과부가 되었지요. 형편이 말도 못하게 어려워 밥을 얻어다 먹고 살았습니다. 아들은 커서 나무장사를 해다가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답니다. 효자였던 거예요. 어머니한테 참 잘했답니다. 하지만 서른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갔어요. 하루는 새벽에 일어나 걸음 한 짐을 지고 삶 밑으로 나갔습니다. 밭에 걸음을 주고 있는데 저기서 호랑이가 내려오지 뭐예요? 남자가 호랑이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느냐? 내 밥이 되면 나는 남기고 가는 것도 없고 우리 늙은 어머니 머리가 허연 어머니를 누가 봉양하겠느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나 나를 잡아먹지 그 전에는 못 잡아먹는다. 세상 천지가 뒤집힌다 해도 부모를 모르면 인간이 아니다. 그러니 잡아먹으려면 잡아먹으려면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하겠느냐? 호랑이가 입을 딱 벌린 채 고개를 흔들은 늘 저었습니다. 남자는 호랑이 앞에 마주 앉아 담배를 한 대 큼지막하게 말아서 피웠어요. 저 입으로 나를 잡아먹을 텐데 고개만 젖고 앉았으니 무슨 영문인가? 그때 해가 동쪽에서 떠올라 쩍 벌어진 호랑이 입을 비췄습니다. 입속에서 무엇인가가 반짝거렸지요. 남자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네 목구멍에 뭐가 걸려있으니 그걸 빼달라는 말이냐? 호랑이가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그걸 빼주고 나면 나를 잡아먹고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호랑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호랑이는 산신이라 한입으로 두말을 할리가 없었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 평생 잘 모실 수만 있다면 그것을 빼주마 그러면 입을 벌려라 소매를 걷고 호랑이 목에 손을 쑥 넣었습니다. 손에 뭐가 걸렸어요? 그것은 바로 금비녀 였습니다. 금비녀를 빼주자 호랑이는 고맙다고 닭동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달려들더니 남자를 등에 업어버렸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한도 끝도 없이 달려갔습니다. 남자는 넋이 나간 듯 정신이 어질어질 했어요. 호랑이는 한참 달리다가 큰 산 평평한 곳에 남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발로 땅을 긁었지요. 거기다 집을 지으란 말 같았습니다. 여기다 집을 지으란 말이냐? 근데 나는 돈이 없어. 그러자 호랑이가 사람 흉내를 냈습니다. 꼴깍 넘어가며 죽어가는 신용을 하는 겁니다. 아 묘를 쓰라는 말이구나. 호랑이가 고개를 끄덕 거렸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살아계시고 우리 아버지 묘는 비탈진 곳에 있어 아버지와 할머니 할아버지 물을 여기에 모시면 되겠구나. 그러자 호랑이가 고개를 흔들흔들 가로 저었습니다. 지금 쓸 수 없다고? 호랑이가 고개를 끄덕 거렸어요. 남자도 따라서 고개를 끄덕 거렸지요. 그래 알았어. 고맙다. 남자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밤 이었어요. 어디서 꿍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남자가 나가보니 세상에 나무가 태산같이 쌓여 있었어요. 호랑이가 은혜를 갚는다고 두고 간 것입니다. 어느 날 밤에 다시 한 번 꽁 소리가 났습니다. 남자가 나가보니 호랑이가 예쁜 처녀를 업고 왔어요. 여보시오. 정신 차려보시오. 호랑이 한테 물려왔으니 처녀가 제정신일 리가 없었지요. 남자가 막 흔들어 깨웠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어느 재상집 딸이었어요. 남자는 그 처녀랑 혼례를 올렸습니다. 호랑이가 가져다 준 음식으로 그럭저럭 아들딸 낳고 잘 살고 있는데 하루는 호랑이가 또 찾아왔어요. 호랑이는 남자와 색시 앞에 등을 구부리고 엎드렸습니다. 그러더니 그러더니 남자 색시 새아이를 등에 태우고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색시네 집이었지요. 어머니 저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은 안 열리고 소리만 들렸습니다. 우리 딸은 홀레 전날 밤에 호랑이가 업어갔소. 그러니 당신은 따를 리가 없소. 그래서 또 문을 두드렸지요. 분명히 호랑이가 잡아갔대도 우리 딸이 어떻게 오나. 남자가 나서서 그간에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나가보니 진짜 자기 딸이 맞았어요. 그렇게 해서 색시 부모는 딸도 만나고 사위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연분이로구나. 호랑이가 맺어준 연분보다 더한 연분이 있겠느냐. 색시 부모는 재산을 반으로 갈라 사위에게 주었습니다. 얼마 뒤 호랑이는 남자를 업고 예전에 잡아준 맷자리로 데려갔어요. 원래 그 맷자리는 임금이 죽으면 묻으려고 털을 닦아 놓은 곳이었습니다. 임금이 돌아가셔서 신하들이 맷자리에 가보니 호랑이가 떡 앉아 있었어요. 몇 날 며칠을 가봐도 그러고 있었지요. 호랑이가 도통 빅해지를 아느니 이걸 어쩌나. 누가 얼른거리기만 하면 잡아먹을 듯 으르렁거리니 아무도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임금을 다른 곳에 묻을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 아무도 더 이상 맷자리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자 호랑이가 남자를 데려간 겁니다. 남자는 호랑이가 마련해준 맷자리에 조상들을 옮겨다 묻었습니다. 그 후 남자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고 해요. 자식들도 높은 벼슬에 올랐고 호랑이 목숨을 구해준 덕분에 남자는 장가도 가고 명당도 없고 대대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동화 개가 되어 돌아온 어머니 살림을 똑 부러지게 하는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웬만큼 살아도 생전 좋은 구경 한 번 안 가고 자식 내외의 살림만 독하게 알차게 해주었지요. 남에게 찬물 한 방울은 커녕 구정물도 안 줬습니다. 열다섯 살에 시집 와서 여든 살이 넘을 때까지 남에게 준 것이라곤 있으나 그것은 지 판단이 고작 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식을 위해 악착 같이 살림을 해주었답니다. 그러다가 그만 죽게 되어 저승에 갔습니다. 염라대왕이 호통을 쳤지요. 요 놈의 독한 할멈 같은 이라고 너는 개가 되어 자식 내 집 마루 밑에 들어앉아 도둑이나 지키도록 해라. 그렇게 할머니를 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개가 된 할머니는 자식 내 집으로 살살 기어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할머니와 달리 통이 컸습니다. 청어를 사다가 주렁주렁 걸어놓고 끼니 때마다 석쇠에 한묶음씩 굽는 겁니다. 아궁이에 청어를 한묶음 넣어놓고 굽는 동안 잠시 바깥으로 나가 다른 이를 보고 있을 때 였습니다. 개가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청어를 꺼내다가 먹었어요. 며느리는 펄펄 뛰었지요. 아이고 어쩌나 개가 청어를 먹어버렸네. 개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먹었다. 이제라도 잘 먹고 살아야겠다. 이튿날 저녁 며느리는 또 청어를 아궁이에 넣어놓고 작은 방에 있는 솥을 보러 갔습니다. 개가 청어를 싹 물어가 버린 거예요. 두 번이나 똑같은 일을 당하자 며느리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부직갱이를 들고 개의 머리통을 사정없이 두들겨 해주었어요. 요리 때리고 조리 때리고 얼마나 때렸던지 개는 마루 밑으로 들어가 홀짝 홀짝 울었답니다. 다음날 저녁에도 구워놓은 청어를 날름 먹어 치웠어요. 세 번이나 가로챈 것입니다. 그날 아들이 나무를 해가지고 돌아오자 며느리는 푸념을 울랑울랑 늘어놓았습니다. 저 개는 못 키우겠어요. 벌써 청어를 몇 번이나 훔쳐갔는지 몰라요. 만날 구워봐야 어느새 알고 와서 퍼뜩 채가니 먹지도 못하고 냄새만 맡았다구요. 그러니 저 개를 잡읍시다. 아들도 성화에 못 이겨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밥 먹고 개를 잡읍시다. 은혼을 마친 후 저녁을 먹고 자리에 누웠지요. 할머니는 딸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시집간 딸이 저 건넌마을 감나무들에 살았거든요. 얘야 딸아 내가 살림을 너무 독하게 하며 살았더니 죽어서 개로 태어났구나. 그래서 너희 오라비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단다. 내 올케가 청어를 많이 굽기에 내가 아득바득 산 것이 하도 억울해서 청어를 세 번이나 먹어버렸다. 그러자 화가 난 자식 며느리가 내일 나를 잡는다고 하는데 어쩌면 좋겠느냐. 꿈에서 깬 딸은 깜짝 놀라 아침 일찍 친정으로 쫓아갔습니다. 오라버니 마루 밑에 있는 저 개 절대로 잡지 마세요. 저 개가 우리 어머니랍니다. 어젯밤 어머니가 내 꿈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독하게 살림을 했던지 저승에서 개로 태어나게 해서 다시 너희 오라비 살림을 살아주고 도둑을 지켜준다고 하시더라구요. 오라버니 맞아요. 저 개 우리 어머니예요. 그래? 그러면서 한참 뒤에 아들은 머샘을 불렀습니다. 어서 곶간문을 열어라. 머샘이 문을 열자 아들이 말했어요. 별을 일곱섬 널어라. 별을 널어서 말린 후 그날 저녁에 찌웠습니다. 머샘이 별을 찢는 동안 아들은 지프로 망태를 만들었지요. 쌀을 팔아 돈을 마련한 뒤 망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망태를 둘러매고 개를 그 안에 집어넣었어요. 개는 망태 안에 쪼그리고 앉아서 머리만 밖으로 내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개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나 나 나 잘 살게 해주려고 그토록 고생만 한 우리 어머니 개가 되어 내 마루 밑에 와서 도둑을 지켜주다가 청어 좀 먹었다고 며느리에게 머리를 맞아 골병든 우리 어머니 아들은 돈을 한 뭉텅이 싸가지고서 개를 어깨에 둘러매고 길을 나섰습니다. 강원도의 금강산을 비롯해 팔뚜강산 경치 좋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가장 좋은 주막에서 잠을 자고 오만가지 귀한 음식을 모두 사 먹였지요. 이렇게 실컷 구경을 시키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개를 둘러매고 계속 구경을 시키려니 아들도 힘이 들었어요. 산 구비를 지나 햇살이 좋은 양달 쪽에 개가든 망태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은 잠시 누웠다가 피곤해서 그만 잠이 들었지요. 그런데 아들의 꿈에 어머니가 나타났어요. 아이코 예이야 내가 팔뚜강산 다니면서 좋은 구경 다 하고 먹고 싶은 것도 실컷 먹었구나. 이제 원도 한도 없단다. 나는 내 갈 길로 갈 테니 너도 내 갈 길로 가거라. 그리고 내가 누운 이 자리가 제일 명당이니 여기 못 얻아오. 아들이 꿈에서 깨어 일어나 보니 개가 누워 있던 자리에 그대로 죽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가만히 마을로 내려갔어요. 삽과 괭이를 얻어다가 개가 죽은 자리에 땅을 파고 정성껏 묻어주었지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 후 아들의 집은 살림이 불티같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효자라서 명당을 얻었고 명당을 얻어 살림이 크게 일어난 겁니다. 부자가 된 아들은 개무덤을 찾아가 커다랗게 비석을 세웠어요. 아직도 그 개무덤과 비석이 경상도 어느 마을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거울 속 안에 옛날 옛날에 크고 작은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어느 자그마한 마을에 마음씨 착한 어머니 한 분이 살았어요. 어머니에게는 아들 형제가 있었는데 두 아들은 모두 인물도 좋은데다 여간 똑똑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하루속히 두 아들을 장가 보내 손자를 안아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중맥구는 신발이 닳도록 뛰어다녔지만 두 아들이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면서 거절하는 바람에 혼사는 번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두 아들의 혼사 때문에 늘 혼자서 속을 앓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어머니는 더는 누워있을 수가 없어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에는 무별들이 총총한데 뜰은 어두컴컴 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젖히고 한숨을 쉬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아들아 도대체 어떤 처녀가 너희들 마음에 들겠느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매우 낮았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뜰은 그 어떤 소리도 다 들릴 만큼 고요했지요. 어머니는 무별들도 자신의 한탄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서 이상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서남쪽으로부터 달보다 더 큰 둥근 빛이 떠오르더니 너울너울 춤을 추며 날아와 뜰에 내려서는 겁니다. 어머니는 눈이 부셔 두 눈을 꼭 감았다가 떴습니다. 새하얀 빈 물이 속에 수염이 허연 노인이 용머리 지팡이를 짚고 서있는데 그 몸은 빈 물이보다 더 환했으며 울긋불긋한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 수염이 흔들리더니 입술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그대의 아들에게 아내가 될 사람을 데리고 왔노라. 생전 보지 못한 광경에 놀라 어리둥절해진 어머니는 잠시 아무 생각도 못했지만 이내 노인을 향해 말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신선님 신선님께서 공연한 수고를 하실까 걱정됩니다. 그 어떤 처녀도 제 아들 녀석들은 마음에 들어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처녀는 어디 있고 중맥군은 또 어디 있습니까? 신선은 수염이 날리도록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중맥군을 내세워 사주단자를 보낼 것도 없고 색시를 태울 꽃가마를 준비할 것도 없소. 내게는 마름꽃 무늬로 장식한 능화경이 두 개 있는데 해마다 3월 3진날 밤중에 이 거울을 서남 쪽에 대고 비추면 색시를 맞아 올 큰길이 보일 거요. 그 거울 속의 색시는 실제로 있는 존재이니 환영으로 생각하지 마시오. 말을 마친 신선은 품속에서 둥그스름한 손거울 두 개를 꺼내어 어머니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자 빗물인은 해가 솟아오르듯이 공중으로 떠오르며 서남 쪽으로 날아가 이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와 두 아들을 깨워 거울을 하나씩 들려주었어요. 마다들이 거울을 들여다보며 빨간 옷을 입은 아가씨가 자기를 향해 방긋 웃어보이고는 고개를 다소곳이 숙이고 손에 든 빨간 모란 꽃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다들은 그것이 거울 속에 아가씨라는 것도 잊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아가씨는 고개를 숙이기 전에 저를 향해 방긋 웃어보이기 까지 했어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 그 아가씨와 백년 가약을 맺도록 승낙 해주십시오. 그 말에 어머니는 크게 놀라 어리둥절 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거울을 들여다보니 파란 옷을 입은 아가씨가 정겹게 자기를 힐끗 쳐다보고는 머리를 다소곳이 숙이고 손에 든 파란 모란 꽃을 내려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역시 그것이 거울 속의 사람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아가씨가 정겨운 눈길로 저를 바라보니 제 마음도 움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처자와 백년 가약을 맺게 승낙 해주십시오. 어머니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얘들아 바보처럼 굴지 마라. 거울 속의 사람과 어떻게 백년 가약을 맺는다고 그러느냐. 어머니의 말에 맏아들은 상심하여 고개를 푹 숙였고 둘째 아들은 괴로운 나머지 양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며칠이 지났건만 두 아들은 내내 근심에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할 수 없이 신선의 말을 죄다 아들 형제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3월 30날이 돌아오자 두 아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얘들아 아무래도 난 너희들을 함께 보내지는 못하겠다. 거기에 가면 화가 미치겠는지 복이 떨어지겠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자 맏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동생아 그럼 내가 먼저 가보렴. 어머니는 맏아들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말했습니다. 아니다 둘째야 내 형이 어떻든 몇 살 더 먹었으니 형을 먼저 보내자꾸나. 맏아들은 밤중에 뜰로 나와 능화경을 들고 서남쪽을 향해 비추었습니다. 그러자 거울 속에서 금세 한 줄기의 흰 빛발이 뿜어져 나왔어요. 서남쪽에는 괴상한 바윗돌과 가파른 낭떠러지들로 이루어진 큰 산이 가로막고 있었고 빗줄기는 그 산속으로 곧장 뻗쳤습니다. 이윽고 빗줄기는 다시 환하게 트인 큰길로 변하였어요. 맏아들은 어머니며 동생과 작별인사를 하고 큰길을 따라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날이 셀 무렵이 되자 마다들은 거울에서 본 큰 산 앞에 이르렀습니다. 산의 척 구비를 돌아가니 바위 벼랑 위에 큰 동굴이 하나 있고 대낮같이 환한 그 동굴 안에 신선이 앉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문득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난 마다들은 저 신선이 틀림없이 자기에게 능화경을 준 신선일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가 공손히 물었어요. 신선님 전 벌써 큰길 끝까지 걸어왔습니다. 이제 또 어디로 가야 그 아가씨를 찾을 수 있습니까? 신선은 마다들을 칭찬했습니다. 장안에 젊은이 끝내 찾아왔군. 그 아가씨는 이 산 서쪽에 있는 큰 산 속에 있네. 그런데 거기로 가자면 호랑이 산을 넘고 괴물 골짜기를 건너야 하네. 처녀는 지금 늙은 요괴 한테 붙잡혀 뒤뜰 화원에 갇혀 있는데 그 요괴 는 처녀를 빨간 모란 꽃나무로 둔갑시 켜놓았네. 자네가 그 화원 안으로 살그머니 기어들어가 이 거울로 비추면 처녀는 다시 사람이 될 수 있네. 그렇지만 젊은이 가고 안 가는 건 자네한테 달렸네. 마지는 한참 생각해보고 말했습니다. 신선님 이왕 여기까지 온 이상 어떻게 그저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네한테 그런 담력이 있다면 내가 도와줄 수 있네. 내 내 이제 자네한테 채찍과 실톱을 하나씩 주고 쓰는 방법을 알려줌세. 그런데 그것들을 쓸 때 절대 겁을 먹어서는 안 되네. 말을 마친 노인은 보통 채찍과 같은 채찍 하나와 보통 실톱 같은 양끝이 뾰족한 흰 실톱 하나를 꺼내어 맏아들에게 주고 쓰는 방법을 알려준 다음 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맏아들은 신선 노인이 가르쳐준 오솔길을 따라 산 꼭대기까지 올랐습니다. 앞을 바라보니 맞은편 산 위에는 기암괴석 들이 무섭게 서있고 산 뒤에서는 검은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깐 걸음을 멈추었다가 다시 그 산을 향해 발길을 옮겼습니다. 산길은 갈수록 험하고 가팔랐으며 어떤 곳은 마치 몸이 허공에 떠있는 것 같았어요. 지칠 때로 지친 맏아들은 땀을 비오듯 쏟았습니다. 바로 그때 산마루에서 호랑이 두 마리가 커다란 소리를 지르며 덮쳐 내려왔어요. 놀란 맏아들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신선이 준 채찍을 손에 잡았습니다. 호랑이는 어느새 앞에 다가와 큰 입을 쩍 벌리고 있었어요. 맏아들은 채찍을 호랑이 앞에 흔들어 보이며 신선히 가르쳐준 대로 말했습니다. 너 산지기 호랑아 들어라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이곳까지 온 사람이니 어서 길을 비키거라.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호랑이는 곧 그 큰 입을 다물고 머리를 숙이며 조용히 딴 곳으로 물러갔습니다. 이윽고 마다들은 산마루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는 돌 하나 나무 한 그루 볼 수 없는 큰 골짜기가 가로 놓여 있었고 골짜기 아래로 물이 사납게 요동치는 것이었어요. 마다들은 산 아래로 얼마 내려가지 않아 곰 물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실톳을 꺼내들고 실 머리를 잡아당겨 물에 던지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 물속에 있는 괴물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이곳까지 왔으니 어서 나와서 다리를 놓아라. 그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푸른 물이 뒤번지더니 물고기 꼬리에 사람 몸뚱이를 난 괴물들과 거북이 몸뚱이에 사람 머리를 난 괴물들이 솟아 나와 실 머리를 끌어 갔습니다. 그러자 가는 실은 좁다란 외나무 외나무 다리로 변했습니다. 채찍을 흔들며 외나무 다리 위에 발을 올려놓는 마다들은 다리를 절반쯤 걸어가다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괴물들이 퍼런 물속에서 빨간 눈을 부릅뜨고 쏘아보고 있었어요. 보지 않았으면 몰라도 그런 정경을 목격하자 마다들은 저도 모르게 적잖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좁다란 다리에서 떨어지는 날이면 어떻게 될까 마다들은 덜컥 겁이 났지요. 그 순간 다리가 호들호들 떨리고 머리가 어질어질해졌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외나무 다리가 가는 길로 변하는 게 아닌가요? 마다들은 허우적대다가 그만 괴물이 우글거리는 물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1년이 지났건만 마다들이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는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3월 3진날이 또 닥쳐왔습니다. 이번에는 둘째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지난해 이날 형님이 떠나갔습니다. 오늘 저도 그 아가씨를 찾아 떠나겠습니다. 어머니는 놀라 부르짖었습니다. 얘야 내 형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네가 어디를 간단 말이냐. 어머니 형님은 돌아오지 않았어도 저는 꼭 돌아오겠습니다. 어머니도 맏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었던지라 둘째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가더라도 조심해라. 그 아가씨를 찾든 못 찾든 꼭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내 형의 소식을 꼭 알아봐라. 둘째는 어머니의 말에 응하고 나서 밤중이 되자 뜰로 나와 능화경을 서남쪽에 대고 비추었습니다. 그러자 거울 속에서 한 줄기의 흰 빛이 뿜어져 나오더니 곧 환하게 트인 큰길로 변하여 서남쪽에 있는 큰 산속으로 고추 뻗어 나갔습니다. 둘째는 어머니와 작별하고 큰길을 따라 앞으로 걸어 갔습니다. 새벽역에 큰길 끝에 이른 둘째도 밝은 빛을 내뿜고 있는 신선을 보았습니다. 신선은 이번에도 그에게 채찍 하나와 실톳 하나를 주면서 마지에게 했던 말을 되풀이해주고 나서 특별히 둘째에게 한마디 더 당부하였습니다. 지난해 이때 자네 형이 여기 왔는데 그만 괴물 골짜기에 떨어지고 말았네. 오늘 자네가 가고 안 가는 건 역시 자네한테 달렸네. 형이 괴물 골짜기에 떨어졌다는 말을 들은 둘째는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어쨌든 저도 가겠습니다. 신선우인은 그의 말을 듣고 처녀가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둘째는 채찍을 휘두르며 호랑이 산을 넘어서 괴물 골짜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실톳을 들고 실머리를 잡아당겨 물속으로 던지며 외쳤어요. 너희 물속에 있는 괴물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이곳까지 왔으니 당장 나와서 다리를 놓지 못하겠느냐. 그러자 사납게 흘러가던 물이 쩍쩍 갈라지더니 물속에서 역시 물고기 꼬리에 사람 몸뚱이를 난 괴물들과 거북이 몸뚱이에 사람 머리를 난 괴물들이 소사나와 실머리를 끌어갔습니다. 그러자 가는 실은 금세 좁다란 외나무 다리로 변했어요. 둘째는 채찍을 휘두르며 외나무 다리 위에 올라서서 물속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아랑곳 하지 않고 머리를 버젓이 쳐든 채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다리도 떨리지 않고 머리도 어지럽지 않아 무사히 골짜기를 건넜어요. 계속 걸어서 산을 하나 넘고 또 하나를 넘으니 푸른 소나무 숲이 나타났습니다. 숲속 한 가운데 집 한 채가 보였어요. 그 집 담장 너머로 은은하고 매혹적인 향기가 풍겨 나왔습니다. 둘째는 신선이 식힌 대로 앞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집 뒤에 있는 화원으로 애돌아 갔어요. 화원 담장 밖으로 뻗어나온 갖가지 꽃나무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채찍을 담장 위로 던져 곧 줄 사다리로 변하게 했습니다. 둘째는 줄 사다리를 타고 화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줄 사다리를 훌 잡아당기니 도로 채찍으로 변했습니다. 화원 한복판에서 둘째는 신선이 말하던 두 그루의 모란 꽃나무를 찾아냈습니다. 과연 한 그루에는 빨간 모란 꽃이 다른 한 그루에는 파란 모란 꽃이 향기롭고 어여쁘게 피어 있었어요. 둘째는 거울로 파란 모란 꽃을 비추며 신선호인의 말대로 농매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파란 모란 꽃이 금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 모습은 거울에서 보던 처녀와 꼭 같았어요. 둘째의 기쁨은 이루다 말할 수 없을 지경 이었습니다. 농매 나는 당신을 위해 여기까지 찾아왔소. 나와 함께 가지 않겠소? 농매 는 그를 한번 쭉 훑어보더니 금세 얼굴에 웃음을 담뿍 담았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돌려 홀로 서있는 빨간 모란 을 보는 순간 얼굴이 이내 흐려지고 두 눈 에서는 구슬같은 눈물방울이 굴러 떨어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언니를 버리고 혼자 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설사 제가 당신과 함께 요괴 할미의 손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언제나 마음이 괴로워 못 견딜 겁니다. 처녀가 여기까지 말했을 때 빨간 모란 꽃의 꽃잎마다 눈물 같은 이슬방울이 맺혔습니다. 둘째도 마음이 괴로웠어요. 저 빨간 모란 꽃은 틀림없이 형님이 찾는 처녀일 테지만 형님의 능화경이 없으니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농매가 벼랑간 소리쳤습니다. 어서 집안으로 들어가세요. 요괴 할미가 돌아왔어요. 둘째가 농매를 따라 집안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요괴 할미는 벌써 앞들에 들어섰습니다.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요괴 할미는 멋진 옷차림을 하고 있었는데 얼굴과 손은 긴 털이 수북했습니다. 요괴 할미는 뜰에 서서 방문을 가리키며 욕설을 퍼부었어요. 농매 누가 널 또 사람으로 변하게 했느냐 누가 너더러 낯선 사람을 방 안에 숨겨두라고 했느냐 그러면서 요괴 할미는 문을 발로 걷어 부수고 걷어차 부수고 활활 옷서포로 부채질을 했습니다. 그러자 집안에 바람이 윙윙 불어 닥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능화경이 있다 보니 요괴 할미가 아무리 요사스러운 바람을 크게 일으켜도 농매를 꽃이나 짐승으로 변하게 할 도리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요괴 할미는 곧 만면의 차가운 웃음을 띄고는 말했습니다. 농매야 넌 아주 착한 애다. 저 총각도 저렇듯 잘생긴 걸 보니 내 너를 그한테 허락해 주마. 둘째와 농매가 대답이 없자 요괴 할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또 말했습니다. 넌 아직 우리집에 노세랑 말이랑 소랑 양이 숱한 걸 모르고 있겠구나. 내 점을 저보니 오늘 밤에 도적이 될 것 같다. 그러니 젊은이더러 나를 도와 하룻밤만 지켜주게 하면 내일 너를 딸려 보내주마. 요괴 할미는 말을 마치고 나가 버렸습니다. 농매는 근심에 쌓여 둘째에게 말했어요. 저 요괴 할미는 당신을 해치려고 그래요. 노세며 말이며 소며 양이란 건 없어요. 저 요괴 할미는 사나운 짐승들을 부르러 갔어요. 둘째는 처녀를 위로 했습니다. 내게 이 채찍이 있으니 그 어떤 짐승도 감히 다가오지 못할 거요. 농매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요괴 할미는 둘째를 어느 민둥산에 데려다 놓고 온데간데 없이 종적을 감추었어요. 날은 벌써 저물었습니다. 민둥산에는 온통 가시던 물뿐이고 노세 말 소 양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사나운 들짐승들이 몰려왔습니다. 들짐승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무시무시한 푸른빛이 사방에서 어둠을 해치고 번쩍거렸어요. 그러나 어느 한 놈도 감히 다가오지는 못했습니다. 둘째는 평평한 자리를 하나 골라 태평스레 누워서 날이 셀 때까지 한참 푹 잤습니다. 둘째를 해치지 못한 요괴아미는 짐짓 울상을 하며 말했어요. 나는 농매를 제일 귀여워하오. 저애가 떠나가는 날이면 난 그리워 죽을 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애와는 갈라설 수 없으니 나도 함께 데려가주오. 농매는 요괴아미가 못된 신보를 품고 길에서 기회를 보아 둘째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총명한 농매는 대뜸 요괴아미의 말을 받았습니다. 그럼 좋아요. 그런데 할머니는 연세가 많으시니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걷자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할머니는 크게도 변할 수 있고 작게도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좀 작게 변하시면 제가 모시고 가지요. 마침 잘됐어요. 여기에 구리병이 하나 있으니 이 안에 들어가시면 제가 업고 가겠어요. 그러면 할머니는 손발도 놀리실 필요 없고 그 안에서 주무시고 싶으면 주무시고 앉아계시고 싶으면 앉아계실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사람을 해칠 생각에만 골몰한 요괴 할머니는 농매의 말을 듣자 금세 몸을 쥬만하게 둔갑시켜 구리병 안으로 쪼르르 달려 들어갔습니다. 농매는 얼른 손바닥으로 병 주둥이를 맞고 돌째 달어 병마개를 달라고 해서 요괴 할미를 병안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괴물 골짜기에 이른 그들은 그 구리병을 푸른 물속에 집어 던졌습니다. 농매는 물가에 앉아 울면서 하소연 했어요. 이 이 몹쓸 요괴 할미야 니가 우리 자매를 못살게 굴고 꽃으로 둔갑시켜 구경거리로 삼았지 그리고 빨간 모란을 생각하며 또 말했습니다. 언니 전 언니를 버리고 갈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어요? 농매의 울음소리에 구름속에서 눈물같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고 소나무에서도 이슬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둘째도 형님이 그리워 엉엉 소리내어 울었어요. 문득 쥐죽은 듯 고요하던 푸른 물위가 환해지고 시커먼 구름도 하얘지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신선이 둥근 빛 물이 속에 쌓여 공중으로 붙어 서서히 내려오고 있었어요. 신선은 지팡이로 괴물골짜기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호령했습니다. 물속에 있는 괴물들은 들어라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온 그 사람을 빨리 언덕으로 올려보내라. 신선호인이 이렇게 말하자 사람 몸뚱이에 물고기 꼬리를 한 괴물들과 거북이 몸뚱이에 사람 머리를 한 괴물들은 곰 마지를 물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몸에 능화경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의 얼굴은 정과 다름이 없었지요. 신선호인이 끌어당기자 마지는 벌떡 일어서서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이게 꿈이 아닙니까? 마지는 눈앞에 서있는 동생을 보자 너무도 기뻐서 얼싸안고 춤을 추웠습니다. 그러자 신선호인은 다시 공중으로 날아오르더니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그들은 뒤뜰 화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지가 능화경으로 빨간 모란 꽃을 비추며 홍매 하고 부르니 빨간 모란 꽃도 빨간 옷을 입은 처녀로 변했습니다. 처녀는 마지가 거울 속에서 본 그 처녀와 꼭 같았습니다. 홍매는 마지를 바라보며 생긋 웃었어요. 산간이 떠돌던 검은 구름은 사라지고 인간 세상에 경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마침내 맏아들도 둘째 아들도 다 아내를 맞아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금슬이 좋은 두 부부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아기자기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사람을 구한 사슴과 구렁이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이 노인은 장마 만지면 강가로 나갔어요. 여러가지 것들이 물에 둥둥 떠내려 왔거든요. 어느 날인가도 노인이 강가에 서있는데 청년과 사슴과 구렁이가 막 떠내려 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노인은 셋을 모두 구했지요. 사슴은 노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인사를 하고 산으로 갔고 구렁이도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수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오도가도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더니 이러는 겁니다. 집이 다 떠내려가 집도 없고 부모님도 가족도 없습니다. 또 옷을 다 벗고 있으니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는 수 없이 노인은 옷 한 벌을 가져다 주었답니다. 그러고는 집으로 총각을 데리고 갔어요.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사흘 갔습니다. 청년은 밥을 얻어먹기 위해 일을 하기 시작했지요. 심부름도 하고 농사일도 거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노인과 한 식구처럼 살게 되었어요. 하루는 노인이 물가에 나가 뗄나무를 줍는데 사슴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노인의 옷을 물고 잡아당기는 거예요. 노인은 사슴의 뒤를 따라갔지요. 사슴은 골짜기 넘어 너럭바위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러더니 앞발로 너럭바위 밑을 쓱쓱 후벼 파는 겁니다. 노인도 사슴을 도와 바위 밑을 팠지요. 놀랍게도 바위 아래 금이 가득 있었습니다. 노인은 덕분에 부자가 되었어요. 청년은 노인의 금을 빼앗으려고 궁리를 했습니다. 노인이 도둑질을 했다고 광가에 일러바 쳤답니다. 노인은 꼼짝없이 광가에 붙잡혔어요. 묻는 말에 바르게 대답해라. 노인은 잘못이 없으니 바르게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남의 금을 훔쳐다 부자가 되었다지. 도둑질이라니요. 절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원님은 노인의 말을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군졸들을 시켜 매질을 했어요. 군졸들은 사정없이 매를 쳤습니다. 노인의 아랫도리가 구렁이 감아놓은 것처럼 멍이 들고 피가 터졌어요. 노인은 그리고는 옥에 갇혔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구렁이가 입에 풀잎사귀를 물고 나타났습니다. 노인이 홍수때 구해준 구렁이였지요. 풀립을 노인의 상처에 대고 살살 문질렀어요. 그러자 상처가 씻은 듯이 나았답니다. 신기한 일일세. 다른 죄인들은 매를 맞으면 사흘이 지나도 상처가 아물지 않는데 노인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튿날에도 구렁이가 찾아왔지요. 이번에는 풀립 세 개를 물고 말입니다. 제가 원님 딸에게 병을 주고 갈 텐데요. 이 풀립을 가져다 대면 병이 났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아나요. 조금 있으면 밖에 야단이 날 겁니다. 그럼 병자를 보고 싶다고 하세요. 아픈 처녀에게 가서 잎사귀 하나로 얼굴을 훑고 하나로 윗도리를 훑고 하나로 아랫도리를 훑으면 자고 일어난 것처럼 병이 나을 겁니다. 구렁이가 말을 마치자마자 밖에서 야단이 났어요. 원님 딸이 곧 죽는다고 소동이 났지요. 밖이 뭐 때문에 일이 시끄럽습니까. 지금 원님 딸이 다 죽어가는데 그거 알면 뭐 하려고. 나 나 같은 사람이라도 원님 딸을 살릴 수 있을지 압니까. 아이고 나가고 싶으니까 별소리를 다하는군. 군졸은 고지 듣지를 않았지요. 그래도 노인은 원님의 딸을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군졸이 원님에게 그 말을 전했어요. 아까부터 죄인 하나가 원님의 딸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사정이 딱 하게 된 원님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어서 데려오너라. 노인이 와보니까 원님 딸은 막 죽었는지 숨이 넘어갔어요. 원님은 돌아앉아 울고 있고요. 노인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방 안에서 모두 나오십시오. 노인은 혼자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구렁이가 준 풀 잎사귀를 꺼냈지요. 첫 번째 풀잎으로 얼굴을 문지르자 얼굴에 곧 발그레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두 번째 풀잎으로 몸의 윗부분을 문지르고 세 번째 풀잎으로 아랫부분을 문질렀어요. 숨이 돌아오고 피가 통하기 시작했지요. 아 잘 잤다. 원님 딸이 말했습니다. 노인은 원님에게 구렁이가 갖다 준 약으로 따님을 치료했다면서 그간의 얘기를 다 했습니다. 원님은 노인을 고발한 청년을 불러다가 다그쳤지요. 그제야 청년은 바른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을 구해주면 덕을 못 받아도 짐승을 구해주면 덕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그 말이 과연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동화 신기한 붓 옛날 옛날에 마량이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이 아이는 남달리 총명하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나 어려서 어버지와 어머니를 여의고 홀로 나무를 하고 풀을 베어 목숨을 이어가다 보니 붓 한자루를 살 돈도 없었어요. 어느 날 서당 문앞을 지나던 마량은 서당 선생이 붓으로 긋고 찍고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서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저도 그림 공부를 하고 싶은데 붓을 한 대 빌려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 말에 선생은 두 눈을 부라리며 퇴하고 마량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어떤 거지가 그림 공부를 다 하겠다고 꿈 같은 소리를 하네 그는 마량을 대문 밖으로 쫓아 냈습니다. 그러나 마량은 용기있는 아이였어요. 마량은 허리를 꼿꼿이 펴고 말했습니다. 어째서 가난한 집 아이들은 그림 공부도 할 수 없단 말인가요? 그 후 마량은 그림 그리기를 꼭 배워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마량은 매일 그림 연습을 열심히 했어요.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할 때면 나무 꼬챙이로 모래 땅에다 나는 새를 그렸고 강가에 나가 풀을 벨 때면 손가락에 물을 묻혀 돌 위에다 헤엄치는 물고기를 그렸으며 집에 돌아오면 집에 내 벽에다 빈틈없이 가장 진물들을 그렸습니다. 가장 진물이라는 것은 집에 놓고 쓰는 온갖 살림 도구를 말합니다. 세월은 한해도에 흘러갔지만 마량은 마량은 연습을 하루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이젠 마량의 재주도 놀랄만큼 들었지요. 마량이 그린 새는 지저귀지 못할 뿐 당장이라도 하늘로 날아오를 것만 같았고 물고기는 헤엄치지 못할 뿐 당장이라도 물속으로 첨방 뛰어들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량에게는 여전히 붓 한 자루도 없었어요. 마량은 자기에게도 붓이 한 자루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마량은 온종일 일을 한 데다 그림 연습에 지친 나머지 집에 돌아오자마자 자리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기척이 들리더니 수염이 허연 할아버지 한 분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마량에게 붓을 한 대 주며 말했어요. 이건 신기한 붓이란다. 잘 쓰거라. 받아보니 금빛이 찬란한 데다가 손맛 또한 꽤 묵직했습니다. 정말 좋은 붓이구나. 마량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방 안을 이리저리 뛰어 다녔습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염이 허연 할아버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깜짝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어요. 그런데 꿈이라고 믿자니 그 신기한 붓이 고스란히 손에 들려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어요. 마량은 그 신기한 붓으로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새를 그리니 새는 곧 날개를 퍼덕이며 하늘로 날아올라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고 물고기를 그리니 물고기가 곧 꼬리를 흔들며 물속으로 헤엄쳐 들어가 너울너울 춤을 추었습니다. 마량은 이 신기한 붓을 가지고 매일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림을 그려주었어요. 농기구가 없는 집에는 농기구를 그려주고 호미가 없는 집에는 호미를 그려주었으며 등잔이 없는 집에는 등잔을 그려주고 두레박이 없는 집에는 두레박을 그려주었습니다. 옛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더니 이 소식은 어느새 마을의 한 부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는 두 하인을 시켜 마량을 붙잡아 놓고 그림을 그리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마량은 나이는 어리지만 굳세 나이였어요. 부자의 검은 심보를 꿰뚫어본 마량은 아무리 위협하고 얼러도 도무지 그림을 그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부자는 마량을 마구깐에 가두어놓고 밥도 주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나 큰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 밤 부자는 마량이 굶어죽지 않았으면 얼어 죽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마구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문앞을 이르러 보니 뜻밖에도 문틈으로 몇 줄기의 붉은 빛이 새어나오고 향기로운 냄새까지 확 풍겨 나왔습니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니 이게 웬일인가요? 마량이 마량이 화룻불을 피워놓고 앉아서 불을 조이며 뜨끈뜨끈한 떡을 먹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부자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추운 마구깐에 어떻게 화루가 있고 떡이 있단 말인가 틀림없이 마량이란 녀석이 신기한 붓으로 그린 것일 게다. 그런 생각이 상투 밑까지 치밀어 오른 부자는 하인들을 불러 마량을 죽이고 그 신기한 붓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흉악한 하인들을 데리고 마구깐 안으로 뛰어들어가니 마량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다만 동쪽 담벼락에 사다리가 하나 놓여 있을 뿐 이었어요. 마량은 벌써 사다리를 타고 담벼락을 뛰어넘어 도망쳤던 것입니다. 부자는 마량을 뒤쫓으려 얼른 사다리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가름대를 채 세 개도 오르지 못하고 그만 땅바닥에 나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사다리는 벌써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부자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마량은 마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까 봐 타양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량은 마을을 향하여 손을 흔들며 묵묵히 작별을 고하였습니다. 마량은 신기한 붓으로 큰 준말을 그려 잡아타고는 큰 길로 내달렸습니다. 얼마 달리지 않아 등 뒤에서 시끄럽게 법석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횃불이 대낮같이 환하게 비치는 가운데 손에 시퍼런 칼을 든 부자가 일, 이십 명의 하인들을 거느리고 말을 몰아 쫓아오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거의 뒷전까지 쫓아오자 마량은 천천히 신기한 붓을 들고 활과 화살을 그린 다음 활을 팽팽하게 잡아당겼습니다. 그러자 쌩하는 소리와 함께 화살이 날아가 부자의 목을 꿰뚫었습니다. 부자는 말 위에서 굴러떨어졌어요. 마량은 채찍으로 말을 몇 번 힘있게 후려갈겨 나는 듯이 앞으로 내달렸습니다. 며칠 동안 밤낮으로 달려 한 마을에 다다른 마량은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 생각하고 그곳에 눌러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량은 별로 할 일도 없고 해서 그림을 그려 거리에 내다 팔곤 했는데 이름이 드러날까 봐 그림을 살아 움직이지 않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림 속의 동물은 모두 입이 없거나 다리가 부러져 있었어요. 어느 날 마량은 눈 없는 백학을 한 마리 그렸는데 그만 실수로 백학의 얼굴에 먹물을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백학이 눈을 뜨더니 날개를 푸덕이며 날아갔어요. 그 바람에 온마을이 들끓게 되었고 호사가들은 이 일을 황제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황제는 신하들을 보내 마량을 서울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들은 가려하지 않는 마량을 마구잡이로 끌고 갔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을 못살게 고는 황제를 무척 미워했던 마량은 황제가 원하는 그림을 순순히 그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량은 황제가 용을 그리라면 두꺼비를 그리고 봉황세를 그리라면 털빠진 닭을 그렸습니다. 털빠진 닭과 두꺼비는 복이 흉하고 역겨운 데다 황제 옆에서 마구 뛰어다니며 오줌똥을 사방에 싸놓았어요. 그리하여 궁전하는 악취로 가득 찼습니다. 화가 난 황제는 모사들에게 명령하여 붓을 빼앗고 마량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신기한 붓을 손에 나온 황제는 스스로 그림을 그렸어요. 먼저 황금산을 그렸는데 욕심이 하도 많아 겹겹으로 숱한 산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다 그려놓고 보니 황금산이 아니라 큰 바위산이었고 바위가 너무 많이 덧싸인 탓에 무너져내려 자칫하면 황제의 발을 지니길 뻔하였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황제는 황금산을 그리지 못하게 되자 금덩이를 그렸는데 한 덩이를 그려놓고 보니 작아 보여 또 한 덩이를 그렸습니다. 이렇게 숱한 금덩이를 길게 죽 붙여놓았더니 금덩어리가 아니라 한 마리의 큰 고렁이가 되어 시뻘건 입을 쩍 벌리고 황제를 향해 덮쳐드는 것이 아니겠어요? 황제는 그만 깜짝 놀라 까무러 쳐버렸습니다. 다행히 대신들이 재빨리 황제를 구해주었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고렁이한테 잡아먹힐 뻔했습니다. 더는 방법이 없게 된 황제는 마량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마음에 없는 말로 마량을 위로한 다음 금덩이와 은덩이를 쥐어주며 사위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마량은 속으로 딴 생각에 품으면서도 선뜻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황제는 몹시 기뻐하며 얼른 신기한 붓을 마량에게 돌려주었어요. 산을 그리게 하면 사나운 짐승들이 득실거릴 테니 물을 그리게 하는 것만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황제는 마량에게 먼저 바다를 그리라고 했습니다. 마량이 신기한 붓을 들고 죽죽 내극자 황제 앞에는 과연 아득히 넓고 소정같이 맑은 큰 바다가 나타났습니다. 검푸른 바다는 물결 하나 없이 큰 옷거울 처럼 반짝거렸어요. 황제는 그것을 보고 마량에게 물었습니다. 바다 속에 어찌 고기가 없느냐. 마량이 붓을 들어 몇 군데 점을 찍자 바다의 각가지 색의 물고기들이 수없이 나타나 꼬리를 휘저으며 천천히 바다 한복판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그것을 흥미롭게 구경하던 황제는 물고기들이 점점 멀어져 가자 다급히 마량에게 소리쳤습니다. 얼른 배를 하나 그려라. 짐이 그걸 타고 바다 복판까지 따라가서 구경하겠노라. 마량은 큰 나무배를 하나 그렸습니다. 황제는 황후 태자 공주와 많은 대신들을 거느리고 배에 올랐습니다. 마량은 또 바람을 몇 점 그렸습니다. 그러자 바다에 잔물결이 일며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황제는 배가 더딘 것 같아서 뱃머리에 올라서서 소리쳤습니다. 마량아 바람을 좀 더 크게 그려라. 마량은 얼른 굵직굵직한 선으로 바람을 더 그려넣었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설레이고 흰 돛이 볼록해지며 배가 쏜살같이 바다 한복판으로 미끄러져 갔습니다. 마량은 또 바람을 더 크게 그렸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사납게 울부짖으며 세찬 파도를 말아올려 배가 옆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황제는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바람은 그만하면 됐다. 마량은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쉴 새 없이 바람을 그려댔습니다. 그러자 바닷물이 노호하며 배 위에 물갈기를 덮어 씌웠어요. 온몸이 물에 흠뻑 젖은 황제는 돛대를 붙잡고 마량을 향하여 연방 손짓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마량은 짐짐 못 들은 채 하고 계속 바람을 그렸어요. 바람이 더욱 기승을 부리며 먹장구름을 수없이 몰고와 온천지가 삽시간에 캄캄해졌습니다. 파도도 더욱 사나워져 넘어지는 담장처럼 밀려와 배 위에 들씨웠습니다. 배는 마침내 기호뚱하며 뒤집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황제와 대신들은 몽땅 바다 밑에 가라앉아 버렸어요. 황제가 죽은 뒤 신기한 북과 마량에 대한 이야기는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량은 그 후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에 대해서는 아무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고향 사람들과 함께 농사를 짓는다는 소문도 있고 도차로 떠돌아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림을 그려준다는 소문만 떠돌 뿐이랍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사람을 구한 사슴과 고렁이 이야기는 한 노인이 물을 떠내려가는 청년 사슴 구렁이를 구해주었는데 청년은 노인을 배신했지만 사슴과 구렁이는 노인에게 은혜를 갚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물과 사람을 대비시켜 은혜를 갚지 않은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사람이라면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은혜를 베풀고 갚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적어도 은혜를 베풀지는 못할지 언정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은 없어야 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